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혜자의 여름이 올라와서 놀라셨죠?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혜자의 봄날은 7월 말로 겨우 탈고를 마쳤답니다. 처음 써본 장편 소설이었는데요. 어느 독자님이 응모를 권하셔서 응모를 해둔 상태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책으로 출판을 하고 싶어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자의 여름은 친구와 휴가를 가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을 주저리 주저리 써보고 있습니다. 역시 장편 소설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이 나이에 시간에 쫓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욕심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래도 저는 소설을 사랑합니다. 요즘 올리고 있는 레마르크의 개선문, 거기에 나오는 라빅에 푹 빠져있답니다.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혜자의 여름도 거칠게 써 내려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생각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칠지만 쓰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계속할 수 있도록 구독도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댓글은 제가 글쓰는데 좋은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혜자와 민숙이는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이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고향 친구인 것이다. 둘은 휴가 날짜가 같았다. 나이가 들어 가족들을 남겨두고 호련히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 나이 듬의 특권이다. 휴가를 한 달쯤 앞두었을 때 민숙은 혜자에게 카톡을 했다. 이번 여름 휴가 같이 갈까? 엄마 집에서 일박할까? 혜자는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살다 보면 약속이 틀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휴가를 하루 앞둔 날, 혜자는 민숙에게 전화를 했다. 좋아. 그런데 혜자야, 한 가지 망설여 짓는 일이 있어. 남동생한테 물어보니 몇 달 전 고장나 있던 욕실 배관이 아직도 그대로라는 거야. 더운데 씻는 것도 불편한데 어쩌지? 그럼 에어컨은 있어? 아니, 없지. 혜자는 이번 여름 휴가를 절대 망치고 싶지 않았다. 좋은 쪽만 생각하기로 했다. 그냥 떠나자. 동생이 야속하지만 집을 빌려주니 고마운 거지. 또 기회가 왔을 때 놓친다면 다시는 그것이 돌아오지 않더라. 뾰족한 대안이 없다면 같이 떠나자.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거야. 너와 나 둘 중 한 사람이 아프거나 또는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 다른 일이 우리를 방해할지도 모르잖아? 민숙은 좋다고 했다. 시간이 아까우니 일찍 떠나자고 했다. 혜자는 서울에서, 민숙은 남양주에 살고 있다. 젊을 때라면 한 사람이 픽업해서 같이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혜자와 민숙은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것이다. 혜자는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했다. 운전하는 동안 팀앱을 써야 하니 서로 통화는 못할 것이다. 출발하기 전에 둘은 출발한다는 카톡을 보냈다. 태안 터미널에서 3시간 반 만에 둘은 만났다. 민숙이 꼬부라진 오일을 3,000원에 3개를 샀다. 민숙은 요즘 필라테스를 1년치 선불로 내서 소식을 하고 있다. 칼로리가 많은 음식은 취하지 않았다. 뱃살도 없고 근육도 붙었다. 나이는 더 어려 보였고 건강미가 엿보였다. 주로 야채를 먹는다고 했다. 혜자는 갈치와 깐 바지락을 샀다. 집에서 키운 부추를 한 무더기 샀다. 둘은 추억의 거리를 거닐었다. 혜자가 자취를 했던 분재가 앞마당에 가득했던 규아집을 지나치며 혜자가 말했다. 가족 셋이 나를 보호자처럼 대하는 거 있지? 체육대의 날이면 음료수와 간식을 사들고 집주인 아저씨가 오는 거야. 그 남자는 공주 사범대학을 다녔대. 집에 올 때면 마스코트를 사다가 내 방 책상에 놓고 난 나를 억압하는 그 남자의 부모와 그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내 책상 위에 새로운 마스코트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있지? 난 손으로 그것들을 짚어서 분재가 늘어선 집의 정원에 버렸어.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집 부부가 마당으로 뛰어나오더라. 그 남자는 마른 문을 열고 내 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 내 아내 악마가 그러라고 나를 부추겼지. 나는 방문을 닫아버렸어.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더라. 어느 날 나보다 먼저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래. 혜자를 사랑합니다. 혜자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엄마는 혼자 결정하는 게 어렵더래. 그래서 가까이 살고 있는 큰딸 내 애를 데리고 왔대. 형부가 찬찬히 말을 시켜보니 진국이더래. 포부도 있고 성실하고 부족한 구석이 없더래. 혜자가 이상만 쫓는 어린아이라면 그 남자는 아주 현실적인 남자더라는 거야. 혜자가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무탈하게 살 것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형부가 물었대. 혜자한테 고백은 해보았나? 아닙니다. 혜자는 저를 싫어합니다. 그럼 별 수 없지 않나? 혜자를 설득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닐세. 우리는 승낙한다네. 그 남자는 기쁜 얼굴로 일어나더래. 그런데 발 뒤꿈치 양말에 구멍이 나 있더래. 그걸 보고 형부는 그 남자가 혜자를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야. 너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 넌 그때 윤리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었잖아. 공주 사범대 다니는 그 남자는 얼굴 피부가 까마귀처럼 까맣다고. 교복 때문에 더 까매 보인다고 너가 말했었어. 혜자와 민숙은 깔깔깔 웃었다. 시장을 본 후 공용 주차장으로 간 둘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민숙이 앞서고 그 뒤를 혜자가 따라갔다. 도로 양쪽에 붉은 배롱나무 꽃이 만발했다. 아름다운 길이었다. 논에는 벼가 푸르게 출렁거리고 있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다녔다. 새털 구름은 저 하늘 가장자리를 온통 뒤덮었다. 태안 터미널에서 30분쯤 달리다가 왼쪽으로 들어갔다. 아담한 네모난 집이 보였다. 저 집이야! 민숙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마당에 들어서니 딸고 녹이 쓴 철제 창고가 덩그마니 놓여있었다. 민숙이 말했다. 이걸 아직도 버리지 않다니 남동생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민숙은 장독대 옆을 서성였다. 봉숭아 꽃 내가 심은 거야. 장독대 옆에 봉숭아 꽃이 한 줄로 피어 있었다. 민숙은 장독 뚜껑을 열고 열쇠 뭉치를 꺼냈다. 몇 겹의 비닐을 벗겨냈다. 대여섯 개의 녹슨 열쇠가 흰 천에 줄줄이 달려있었다. 엄마가 이 열쇠를 허리에 차고 들판에 일을 나가셨어. 키홀더를 바꾸고 싶긴 한데. 현관문에 열쇠를 꼽았다가 다른 걸로 꼽았다가 몇 차례 하더니 구릿빛 나는 열쇠를 집어넣자 가까스로 현관문이 삐거덕 열렸다. 민숙은 캐리어에 간단한 준비물과 베개, 인견이불을 가져왔다.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었다. 민숙이 주방에서 오일을 씻고 식탁을 닦았다. 난 거실바닥 먼저 청소할게. 혜자는 청소기를 들었다. 아니야. 그대로 있자. 에너지를 아끼자. 어차피 점심 먹고 나서 신두리 해수욕장에 갈 거니까 갔다 와서 청소하는 게 좋겠어. 혜자는 민숙이 옳다고 생각했다. 부추를 씻고 바지락을 넣고 밀가루를 넣고 반죽했다. 후라이팬에 갈치를 얹었으나 가스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민숙이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선제야, 가스가 안 된다. 혹시 가스 채워야 하니? 남동생은 한 시간 정도 켜놓고 있으면 가스불이 켜질 거라고 했다. 한 시간을 켰다 껐다 해도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민숙의 얼굴이 벌게 졌다. 민숙은 지쳐 보였다. 혜자가 말했다. 혹시 브루스타 있니? 가스불은 틀렸어. 민숙이 주방 옆 방에서 브루스타를 겨우 찾아냈다. 혜자는 바지락 부추전을 만들고 나서 그 자리에 칼치를 여러 마리 구웠다. 민숙이 콩을 넣고 밥을 지었다. 고추장에 오이를 찍어 먹으며 갈치를 맛있게 먹었다. 바지락을 전부 쏟아넣은 부추전은 맛이 대단했다. 믹스커피를 마시고 설거지를 끝내고 신두리 해수욕장으로 민숙이 차를 몰았다. 민숙의 친정엄마 집은 엄마가 살아계실 때와 바뀐 것이 거의 없다고 했다. 마루에 있는 키가 큰 괴종시계는 정적 속에서 끊임없이 시간을 알려왔다. 괴종시계가 열 번을 쳤다. 둘은 선크림을 얼굴과 복과 팔에 바르고 일어났다. 현관 앞에 밀짚모자가 있었다. 혜자는 밀짚모자를 썼다. 민숙은 캡을 썼는데 아주 잘 어울렸다. 민숙은 혜자를 데리고 신두리 해수욕장으로 차를 몰았다. 이른 시간인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해변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다. 파도가 연신 발등을 간지려댔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물 시간이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젊은 남자를 만났다. 혜자는 문득 집에 두고 온 태식이가 생각났다. 오랜만에 휴식이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들 했다. 언제까지나 붙들고 있을 일은 아니었다. 혜자도 그랬고 민숙도 그랬다. 휴가 전 딸 혜자는 탑을 했다. 우연한 일이었다. 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 그냥 실적이 달라붙었다. 동료들은 말했다. 선배님 대단하세요. 혜자는 알고 있었다. 그건 그냥 운이었다. 운은 공평했다. 늘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지친 사람에게 달라붙었다. 혜자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느꼈다. 적당히 하고 싶었으나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혜자는 새싹들에게 물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물을 주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금방 탄로가 나는 일이었다. 매 순간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이었다. 탑을 했으니 시간표가 빡빡해졌다. 그건 혜자가 원한 게 아니었다. 널널하게 여유 있게 혜자는 이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가 더할수록 이 일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혜자는 늘 고민했다. 아직 혜자는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런 것들이 혜자를 지금까지 붙들어 맸다. 과감하게 줄을 끊고 나올 용기가 아직 혜자에게는 없었다. 민숙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봤자 1, 2년이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말이다. 혜자는 과하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혜자를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다. 기실 혜자는 일을 계속 할 수는 있었다. 아직 아픈 데는 없으니까. 과하게 힘을 쓰는 일을 하지 않은 때문일 것이다. 눈앞에 이득이 와도 혜자는 그것을 덥석 잡지 않았다. 순리에 따라 혜자에게 오면 잡고 아니면 놓는 것. 그러니까 순리라는 것이 혜자의 기준이었다. 물동이를 지고 열 번을 나르는 일이 주어졌다고 치자. 열의 열 명은 물동이의 물을 가득 담고 나를 것이다. 출렁이는 물은 밖으로 흘러 넘칠 것이다. 열 번 나를 일을 여섯 번으로 끝낼 수도 있었다. 등이 아파도 참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을 다 나르고 쉬면 되니까. 하지만 혜자는 달랐다. 물이 넘치지 않게 칠붓 정도 물을 담고 열 다섯 번을 나를 것이다. 흘러 넘치는 물은 없을 것이다. 등이 아프지도 않을 것이다. 운동처럼 물을 나르는 일을 즐기며 산과 들판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을 것이다. 이게 혜자였다. 사람들은 보는 것조차도 답답하다고 말할 것이다. 얄밉다고도 할 것이다. 혜자는 노동을 노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싫었다. 노동을 즐기고 싶은 것이다. 일도 마찬가지였다. 즐기며 일을 하고 싶은 것이다. 세상은 일을 즐기며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도전을 원했다. 스트레스가 따라왔다. 혜자가 일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였다. 해변을 걸었다. 민숙은 초등학교 내내 신두리 해수욕장으로 소풍을 왔다고 했다. 먼 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난다고 한다. 아이들이 줄지어 민숙이네 집 앞을 걸어가는 게 싫었다고 했다. 그땐 너나 할 거 없이 초가집이었는데 민숙은 초가집이 그렇게 부끄러웠단다. 친척들은 모두 근처에 살고 있었다. 탁 트인 바다를 유년 시절의 배경으로 갖고 있는 민숙이 혜자는 부러웠다. 맨발로 걸어서 산토리니 카페에 왔다. 지배인이 수도꼭지 트는 법을 알려주러 달려왔다. 모래를 털고 발을 씻고 산토리니에 들어갔다. 바다가 한눈에 내다보였다. 아침으로 먹은 음식이 든든해서 배는 고프지 않았다. 민숙은 카페 라떼를 사왔다. 둘은 바다가 내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라떼를 마셨다. 밀물이 차서 점점 바닷물이 차왔다. 민숙아, 넌 눈이 참 예뻤어. 난 네가 제일 예뻤다. 혜자, 너는 피부가 하얗잖아. 난 네가 부러웠다. 민숙은 혜자의 말을 심드렁하게 받았다. 혜자도 민숙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얼굴이 하얀 것이 뭐 대순가. 민숙이 말했다. 신두리 석양은 아름답기로 유명해. 우리 여기서 석양도 보고 갈까? 좋아. 그러자. 밀물이 몰려와 은빛, 금빛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였던 모래사장은 거의 바닷물로 차오르고 있었다. 둘은 말이 없었다. 60대로 막 접어든 나이든 두 여자가 낙조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이듬을 지켜보자는 것과 비슷한 심산일이라. 드디어 바다 저편이 노란색으로 이쪽 바다 끝까지 물들이고 있었다. 좀처럼 해는 떨어지지 않았다. 노란색이 점점 주황빛으로 바뀌어 갔다. 일몰 직전에 태양은 뜨거운 열기를 이미 상실한 지 오래였다. 여전히 해변가에서는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그 실루엣은 평화롭고 고즈넉하기까지 했다. 맞다. 멀리서 바라보는 인생은 평화롭게 보인다. 혜자는 찰칵 동영상을 담았다. 검은 실루엣들의 고요한 움직임에서 혜자는 가슴 뭉클한 동지혜를 느꼈다. 저들 또 3년 가까이 세상에 감돌고 있는 전염병의 공포를 견디고 있겠지. 해변은 그런 공포를 잠시 있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어떤 유형의 공격으로부터 느끼는 미세한 공포는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쉽게 놓치는 부분이다. 일상을 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우리는 원인을 진단하기는커녕 그냥 무시하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원래 삶은 고단한 것이라고들 하니까 또 삶은 모두들 그렇다고들 말하니까 그러려니 하며 견뎌 내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공포가 나의 60을 살면서 밀물처럼 다가왔던가 돈의 공포 자녀 양육에 대한 공포 살아남아야 하는 공포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잘 지켜내야 하는 공포 조직에서 밀려나오지 않기 위한 긴장된 공포 이 모든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의 공포가 아니고 무엇이랴 혜자는 견눈으로 민숙을 훔쳐보았다. 민숙이 지나온 시간을 혜자는 알고 있었다. 물론 혜자가 지나온 삶을 민숙도 훤히 알고 있다. 혜자는 민숙을 껴안아 주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민숙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 있었다. 그 일로 민숙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다. 그 후로 민숙은 어려워졌다. 혜자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다. 아파트를 팔아 아들의 병원비를 치른 것이다. 아들은 건강해졌고 직장을 잡았고 결혼도 했다. 알토랑 같은 손주를 민숙에게 안겨준 것이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던 모르던 민숙은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혜자가 가끔 이 사실을 꺼내면 민숙은 그냥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아픈 세월이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바다에서 둥근 해가 떠올랐다. 붉고 뜨거운 해가 바다에 풍덩 빠져버렸다. 둘은 숨죽이고 한참 동안이나 일모를 지켜보았다. 바다에 빠진 시뻘건 해를 가슴에 담고 민숙이 시동을 걸었다. 혜자는 조수석에 앉았다. 또 올 수 있는 개가 올까? 그건 모르는 일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죽어있는 심장도 있고 살아있는 심장도 있다. 어떻게 가슴을 파닥이게 심장을 띄게 만들지는 나이 든 사람들의 숙제다. 변수는 늘 있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가 갑자기 암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알 수 없는, 인간이 풀 수 없는 재앙도 갑자기 덮쳐온다. 생존의 길은 치열하고도 멀다. 다시 20대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남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들 하지만 혜자는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다. 계산하지 않고 뜨겁게 연애도 해보고 싶다.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운전하는 민숙의 오른쪽 볼이 석양빛의 발글에 물들었다. 필라테스로 한결 슬림해진 민숙은 팔 근육도 생겨 건강해 보인다. 하지만 혜자는 알고 있었다. 민숙은 지금 지쳤다고. 3시간 반을 운전하고 온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혜자도 지쳤다. 둘은 말 없이 민숙 엄마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했던 것보다 시골은 서울보다 덥지는 않은 편이었다. 모래를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민숙의 남동생이 전화를 했다. 누나 욕실 배관이 어긋나서 바닥에 물을 버리면 큰일 나. 대야에 물을 받아 씻고 그 물은 변기에 버려야 해. 알았지? 꼭? 아니 넌 왜 이걸 아직도 안 고친다니? 민숙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난 내 동생이지만 이해를 못하겠다. 돈이 많으면 뭐한다니? 쓸 줄을 모르는데. 어휴 답답해. 혜자는 가만히 있었다. 지금 민숙은 잔뜩 화가 난 것이다. 혜자야 그냥 씻어. 실컷 씻자. 배관이 어긋나든 말든 일단 씻고 보자. 혜자는 민숙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내 친구 민숙은 그렇게 멋있었다. 혜자가 씻고 뒤이어 민숙이 씻고 나왔다. 거실 창가에 낡고 해진 가죽 소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 가져가지 않을 소파였다. 가죽은 해져서 속에 든 스폰지가 보였다. 소파 때문에 넓은 거실은 좁아 보였고 한결 더워 보였다. 둘은 소파 대신 바닥에 앉았다. 키가 큰 선풍기가 돌아가니 시원했다. 그나마 선풍기는 온전했다. 다시 남동생의 전화가 왔다. 누나, 욕조 바닥에 물 버리지 않았지? 그려. 넌 왜 그걸 아직도 안 고친다니? 그러니까 애들이 시골에 오려고 하지 않는 거야. 동생은 그 말에 대답은 안 하고 또 물었다. 가스 돼? 안 돼. 가스레인지가 얼마나 싼데 넌 그걸 바꾸지도 않는다니. 브루스타 찾아서 거기다 음식 해먹는다. 민숙 동생은 강남 아파트에 산다. 최근 정년 퇴직을 해서 평일에는 자식들을 케어하다가 주말이면 엄마 집으로 혼자 와서 쉬다가 간다고 했다. 은행원이었던 남동생 내에는 아주 돈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 뭐 한다니? 쓸 줄 모르는데? 민숙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며 혜자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냉장고 벽면에는 수많은 영수증이 붙어 있었다. 빛바랜 영수증이 대부분이었다. 영수증까지 왜 붙여놓는지 난 내 동생을 도통 모르겠다. 책은 뭐하러 읽는다니? 책은 지혜의 복어라고 하던데. 내 동생은 책을 읽어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책을 활자로 읽는 사람들도 많아. 영혼의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들 그렇겠지? 혜자는 책들을 둘러보았다. 책 쓰기에 관한 것, 세계문학전집, 책은 핫한 소설들과 자기 개발에 대한 서적들이 많았다. 내 동생이 나와 비슷한 책을 읽는다. 아무래도 뭔가 비슷한 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 내원 참. 그러냐? 이해가 안 되네. 혜자야, 너 여기서 갖고 싶은 책 있으면 가져가라. 책이 많으니 없어진 것도 모를 거야. 민숙은 나이 들면서 너그러워지고 용기도 많아졌다. 민숙이 만세. 혜자는 민숙이 또 멋있다고 느꼈다. 아마 너 동생 성격으로 봐서는 없어진 걸 다 알 거야. 이 책은담이라면 없어져도 모를 것 같네. 이건 중고서적에서 샀으니까. 혜자는 책은담을 꺼내 읽었다. 눈이 아파지자 가방에 넣었다. 또 동생이 전화를 했다. 왜 이리 전화를 해댄대니? 라고 충얼거리며 민숙이 전화를 받았다. 채송화 씨를 사다가 앞마당 장독대에 뿌려놔줘? 그려. 민숙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혜자는 알았다. 우리가 채송화 씨를 사러 읍내에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혜자가 거실에 누워 잠시 조는 사이 민숙이 밀짚모자를 쓰고 마당으로 나갔다. 한참 만에 민숙이 돌아왔다. 앞마당 잡초를 뽑아내고 보니 작년에 뿌려놓았던 채송화가 겨우 한 개만 살아남아 있더라고 했다. 채송화는 민숙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잡초를 채송화가 이기지 못한 것이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채송화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소멸해 버린 것이다. 생존은 쉽지 않다. 잡초처럼 끈질기거나 악착 같은 힘이 없다면 결국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다. 민숙의 포는 자주 소리를 냈다. 전화나 문자 카톡이 올 때마다 소리를 냈다. 그때마다 혜자는 움찔움찔했다. 혜자의 포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무음이 습관이 되어버린 혜자였다. 엄마가 휴가를 갔다고 아들이 전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남편이 전화를 할 리 없었다. 민숙에게 남동생이 또 전화를 한 것이다. 누나 시온이 학원에 갔다 와서 통 말이 없네. 어쩐다니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학원에 전화해보니 친구와 조금 다퉜다고 하는데 시온이한테 물어보니 말이 없네. 민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동생은 모든 걸 나한테 전화해서 묻는다.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을까 아마도? 남자가 친구들한테 여자들처럼 전화하는 모습 상상해봐. 안 어울리지? 맞네. 남자들은 이롭겠다. 불쌍하다. 민숙과 혜자는 웃었다. 혜자는 남동생의 이로움을 남자의 고독을 새삼 느꼈다. 그렇다고 남편이 고독하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에어컨이 없다느니 배관을 안 고쳤다느니 실컷 흉을 본 것이 미안해졌다. 민숙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얼핏 얼굴에 그늘이 비쳤다. 민숙의 남동생은 지금 55세. 정년퇴직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으니 실업수당이 만료되면 지금보다 더 아끼는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은 짐작되고도 남았다. 갈치가 많이 남아서 용기를 찾던 혜자는 마땅한 그릇을 찾지 못했다. 수납장을 뒤져도 그 흔한 비닐팩도 없었다. 혜자는 건조대 위에 묶어놓은 여러 장의 비닐을 발견했다. 무척 반가웠다. 아마도 동생이 사용하고 재사용하려고 묶어놓은 것이리라. 뭉클했다. 비닐을 풀어 남은 갈치를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민숙아 이제 남동생이 흉보는 거 우리 멈추자. 이것 봐 비닐. 환경 보호하려고 한 것이지만 감동이다. 부자의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민숙이 배시시 웃었다. 엄마 사진이구나. 돌아가시기 전 모습이니? 거실 정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혜자가 물었다. 맞아. 표정이 좀 얄궂지? 사실 엄마는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 이 사진은 올케가 영정사진으로 급하게 가져온 거였어. 좋은 사진 놔두고 하고만은 사진 중에 이 사진을 가져왔더라. 어쩐지 영정사진 속 엄마는 냉정해 보였다. 거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는 빨간 종이 카네이션이 놓여있었다. 이 카네이션 엄마가 어버이날 다셨던 거니? 응. 이 집은 엄마 살아계실 때와 달라진 게 없어. 거실에는 오래된 등이 불룩 튀어나온 구형 TV와 농협에서 만든 캘린더. 얼핏 고물처럼 보이는 키가 큰 괴종시계가 있었다. 혜자는 카네이션과 캘린더, TV와 괴종시계에서 아늑한 향수를 느꼈다. 행복한 여인이 이 집에 살고 있었구나. 자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아들의 연인으로 살던 노년의 여인을 혜자는 상상해 보았다. 민숙아, 슬퍼하지 마.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만 슬퍼하렴. 병원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사실만 기억하렴. 죽음은 사는 것보다 더 질기고 힘든 고개를 넘는 것 같아. 의술이 쉽게 목숨을 놓아주지 않더라. 자본이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행복하게 사랑받고 사시다가 가셨다는 것만 기억하렴. 알겠어. 그럴게. 시어머니는 몇 살이셔? 백세 되셨어. 아직도 요양병원에 계시지? 응. 민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혜자를 바라보았다. 혜자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다른 얘기를 하자고. 어쩌면 혜자는 백살이니 요양병원이니 질긴 목숨이라는 등의 달갑지 않은 말로 시어머니를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것이리라. 우리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아들이 꼭 손을 잡고 있었어. 병원에 계실 때도 은행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안 가고 양복 입은 채로 병원으로 달려왔지. 쉼터 의자에서 웅크리고 잠자고 바로 출근했던 거지. 그랬구나. 남동생은 엄마의 연인이었구나. 옳게는 효자 남편을 싫어했어. 어찌 보면 그럴만도 해. 남동생과 옳게는 사이가 좋지 않아. 남동생은 엄마 병원비를 혼자 다 부담했어. 물론 부자기도 했고 큰언니나 나나 돈 드는 일에는 떨어져 있었지. 대신 다른 일들은 마다하지 않았고 여동생도 잘했어. 엄마한테 다들 잘했지. 논현으로 접어들면서까지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를 해자는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인간에 대한 예의로 대충 건너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민숙 남동생은 어떤 사람일까 해자는 궁금했다. 거실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은 해자가 즐겨 읽던 책들과 흡사한 목록이었다. 글쓰기에 대한 책은 영수증이 최근 발항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구입한 책들이었다. 그렇다면 청년퇴직한 50대 후반으로 접어든 이 남자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 청년퇴직은 인생 2막의 시작?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다고? 인생은 완주가 쉽지 않은 긴 마라톤이다. 처음부터 빨리 달려 에너지를 다 쓴 사람은 중간에 쓰러질 것이다. 마중물까지 다 끌어올려 쓴 사람은 중간쯤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헉헉 거릴 것이다. 45.195를 완주하고 나면 편안한 죽음의 고개를 가뿐하게 넘을 수 있을까. 주말마다 시골집에 내려와 책을 읽으며 이 50대 남자는 무엇을 시작하려는 것일까. 읽고 싶어도 삶과 투쟁하느라 접어두었던 그 많은 세계명작 소설을 퇴직하자마자 다시 손에 잡은 이 남자를 혜자는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혜자는 절약을 보여준 적이 없는 남편과 오빠를 떠올렸다. 돈과 물을 펑펑 썼던 오빠와 남편. 남편과 오빠는 비슷한 남자였다. 모든 조건은 민숙의 남동생과 비슷했다. 좋은 환경과 특별한 대우를 받은 남자들이었다. 혜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어릴 때부터 혜자는 오빠를 닮은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처음 맞선으로 만났을 때 남편은 오빠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거절을 모르는 오빠와 달리 남편은 거절도 잘하는 냉정한 부분이 있었다. 우유부단한 오빠와 달리 카리스마도 돋보였다. 어디 그뿐인가. 남편은 프랑스 배우같이 첫눈에 멋져 보였다. 담배 피우는 옆모습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다. 혜자 눈에 헛개비가 씌운 것이다.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오랜 세월 저절로 몸에 밴 제스처였다. 남편과 맞선을 보고 돌아온 혜자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오늘 백마탄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현실을 꿈으로 알았던 혜자는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다. 매일 휴가처럼 사는 남자. 남편은 청소를 해놓고 빨래를 하고 각 방에 건조된 빨래를 개켜 서랍장에 넣고 잠시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파정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좌파를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 에어컨을 종일 켜두면서 중얼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름날 습기는 몸에 안 좋아. 퇴식에게는 더더욱. 털이 써놓은 이 여름 얼마나 힘드니. 어휴 엄마가 없을 때 실컷 틀자. 라면서. 오빠와 남편은 공통점이 아주 많았다. 돈과 물을 아끼지 않았듯이 가족에 대한 사랑도 아끼지 않았다. 지갑에 백만 원이 들어오면 그 돈을 쓰지 못해 안달을 했다. 혜자가 몸이 아픈 어느 날 남편은 조용히 집을 나가 한참 후에 돌아왔다. 그의 양손에는 수산물을 가득 담은 봉지가 들려있었다. 혜자가 비싸서 사지 못했던 은빛 갈치가 식탁에 차려졌다. 생물 갈치였다. 아마 십만 원은 족히 될 것이다. 혜자는 갈치를 먹고 기운을 차렸다. 오빠도 그랬다. 집을 나가 수식은 끊어졌어도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늘 소포가 왔다. 가족들의 옷과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있는 소포였다.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런 오빠 덕분에 좋은 학용품과 좋은 옷을 입고 종합 선물 세트 속에 담긴 과자와 초콜릿을 먹었다. 오빠의 큰딸. 그러니까 혜자와 두 살 터울인 혜자의 조카 오키는 시골에서 가장 먼저 빨간색 밍크 코트를 입었다. 가장 먼저 손목 시계도 찼다. 소포는 왔지만 오빠는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 막내 꼬모 난 아빠가 없는 줄 알고 가정조사서에 아버지 없음 난에 동그라미를 쳤어. 라고 옥희가 말했다. 바로 다음 날 옥희 담임은 가정 방문을 했다. 대청마루가 크고 마당이 넓은 머슴을 세 명이나 거느린 보통은 더 없는 집이라는 걸 확인하고 담임은 돌아갔다. 혜자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가보았다. 안방에는 뜻밖에도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애플 로고가 박힌 노트북이 창 앞에 있었다. 혜자가 갖고 싶었던 노트북이었다. 혜자는 이 남자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믿었다. 이 집은 소설 쓰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영감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 안방 벽에 큰 사진이 걸려 있었다. 행복한 여인이 자애로운 남편 어깨에 기대어 소녀처럼 웃고 있었다. 민숙아 영정사진 대신 이 사진을 거실에 두자.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 옆에서 웃고 있는 이 사진은 걸작이다. 민숙이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액자로 만들었다고 했다. 민숙은 액자를 내려서 정성껏 원지를 닦았다. 액자가 있던 자리에 영정사진을 걸었다. 영정사진이 있던 자리에는 행복한 노부부 사진을 놓았다. 이제 이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숨쉬고 살았던 다정했던 노부부를 보며 미소 지을 것이다. 남동생이 뭐라 하진 않겠지? 사진 바꾸었다고. 민숙이 물었다. 걱정마. 아마 깜짝 놀랄걸? 들어서자마자 미소 지을걸? 혜자는 부러운 눈으로 민숙 엄마를 바라보았다. 수줍은 듯 해맑게 여인이 웃고 있었다. 세상 고민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맑은 얼굴이었다. 혜자야, 내 여동생이 엄마한테 반지를 해드렸는데 돌아가신 후 찾아내서 이 반지는 내가 해드렸으니까 내가 가져갈게 하고 말했어. 그런데 남동생이 안 된다고 하더라. 왜?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이 반지는 엄마 것이니까 그냥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는 거야. 헉, 그럴 수가. 이 집과 땅 세금이 아직도 엄마 이름으로 나오더라. 아직도? 공동명의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남동생은 엄마 재산은 자기 거라는 생각이 확고해.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의 법이 바뀌어도 정서법이 더 우선이라고 남동생은 우기더라. 난 민숙이 내 몫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많은 재산 다 쓰지도 못하면서 형제들과 나누면 좋을 텐데. 어림없을 거야. 살아계실 때 엄마도 전 재산은 아들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엄마는 차별을 하셨어. 햅쌀은 아들에게 주고, 묵은 쌀은 딸들한테 주셨어. 이상하지? 마늘도 굵은 것은 아들한테 주고, 작은 알은 딸들한테 주셨어. 그게 엄마 마음이셨어. 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집마다 다 사연이 있고, 정서가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허다한가. 내 문제도 풀지 못하면서 남의 집 문제를 풀려고 머리를 쓰는 자신이 어이없었다. 남동생은 시골집 올 때 꼭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한다? 혼자보다는 둘이 좋을 테니까. 와이프도 아이들도 시골집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난 같이 오는 거 싫다. 왜? 남동생은 올 때 정치 유튜브를 틀면서 운전해. 정치 성향도 나와 반대야. 난 우파, 남동생은 좌파. 혜자는 까르르 웃었다. 얼마나 웃긴 얘기인가. 작은 한반도는 부끄럽게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동차 안에 있는 두 사람마저도 좌파와 우파로 나뉘다니.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니 통일은 더 요원해질 것이다. 혜자 집도 다르지 않았다. 조용한 날이 없었다. 혜자는 입을 닫았다. 뉴스도 보지 않았다. 정치에서 멀어질 수만 있다면, 무정부가 된다면 조용할까. 혜자는 이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치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었다. 운전하는 긴 시간 시끄러워서 참을 수도 없어. 굳이 시간을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조용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만 봐서 그런지, 난 남동생이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민숙의 남편은 목사다. 혜자는 민숙의 남동생이 짠했다가, 얄미웠다가 다시 미안해졌다. 그 남자는 묘한 캐릭터임에는 틀림없었다. 민숙은 대청마루에 누워서, 낡은 소파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푸르렀다. 흰 구름은 어릴 적에 몰려왔던 것처럼, 양으로 변했다가, 챙 있는 모자로 변했다가, 새털 구름이 되어 하늘을 온통 뒤덮었다. 저 멀리 미류나무가 한 그루 보였다. 넓적한 잎사귀들이 햇빛에 반딱반딱 빛이 났다. 흰 구름 한 조각이 미류나무 꼭대기에 걸려있었다. 민숙은 화력발전소가 풍경을 아사가 버렸다고 했지만, 더운 여름에 부는 바람과 내리쬐는 햇빛은 옛날과 다르지 않았다. 혜자는 얼핏 잠이 들었다. 괴종시계가 느리게 익숙한 전조음을 내더니, 댕댕댕 소리를 내었다. 혜자는 꿈결에서 열두 번을 세웠다. 정오 열두시를 알리는 소리였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시계뿐이었다. 잠자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을까. 혜자네 집 대청에도 괴종시계가 있었다. 두 톱니바퀴가 엇갈려 돌아가는 그 괴종시계는 집안의 보물처럼 대청마루 대둘보 아래 세워져 있었다. 약을 주는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집안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시계문을 열면 바닥에 구릿빛 열쇠가 있었다. 열쇠를 둥근 구멍에 집어넣고 아버지는 몇 바퀴나 돌리고 또 돌렸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시계는 몇 달은 멈추지 않고 정확한 시간을 댕댕댕 소리로 알렸다. 시계가 울면 가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다.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도 귀 기울여 그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의 농토는 해가 갈수록 넓어졌다. 아버지의 장부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곡식이 몇 가마인지 황소가 몇 번이나 논밭을 읽어줬는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 장부는 비료 부대를 잘라서 아버지가 직접 만든 공책이었다. 누런 봉투를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촘촘하게 바늘로 꿰매어 만든 공책은 얇았다. 아버지는 장부의 연필로 꼬부라진 글씨를 쓰다가 자꾸 틀렸다. 아버지가 빌려준 사람의 이름을 잘못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고구마 포대 위에 앉아 지켜보던 혜자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글씨가 틀리면 검지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지웠다. 아버지가 문지른 종이는 젖어서 글씨는 흐려졌지만 제대로 지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는 하이규라고 썼다. 하이균은 바로 이웃집 아저씨 이름이었다. 혜자는 아버지가 아저씨 이름을 잘못 적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혜자도 하이규라는 정확한 이름을 알지는 못했다. 하이균은 왜 길게 음료를 타는지 진짜 이름은 하규인지 또 다른 이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알았다. 우리가 강아지 이름을 부르듯 불렀던 하이규라는 이름은 학규였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혜자와 오키를 데리고 가끔 들판으로 나갔다. 까마득한 하늘 끝에는 수평선이 있었다.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소나기가 내린 후 무지개가 걸려있던 하늘이었다. 여기서 저어기까지가 다 우리 땅이다. 아버지가 손끝으로 가리킨 쪽 들판에 학 한 마리가 한쪽 다리로 서 있었다. 그 자태는 아름답고 고결했지만 혜자 눈에는 위태위태했다. 아버지는 외로운 남자였다. 자수성가로 집을 일으켰지만 대를 이을 아들은 나약하고 게을렀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는 아들을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날은 문열이라고 불렀다. 문열이라는 말은 엄마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었다. 위로 있었던 두 아들은 홍역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잃었다고 했다. 엄마는 벽을 보고 종일 앉아있었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다. 엄마를 견디게 한 것은 담배였다. 담배 연기는 엄마의 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엄마의 숨통을 열어주었다. 두 아들은 총명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들들이었다. 혜자와 옥희는 아버지를 따라 들판을 거닐었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 대신 잠시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다. 혜자는 아버지의 변화무쌍한 성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혜자는 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엄마를 좋아하고 3대 독자 아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좋아한다면 술을 마셔도 절대 아들을 문열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었다. 엄마는 아버지의 넋두리를 피해 걸핏하면 걸음막에 있는 춘향인으로 갔다. 춘향인은 절음발의 아들과 단둘이 사는 무당이었다. 춘향인은 숱이 많은 검은 머리를 가진 늙은 여자였다. 아무도 절음발의 아들이 누구의 시인지 몰랐다. 은은한 한복을 입은 춘향인은 선이 굵은 이목구비와 빨간 입술 때문에 고상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엄마가 왜 자꾸 춘향인 애로 도망을 가는지 혜자는 알 수 없었다. 춘향인과 엄마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혜자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걸음막 춘향인에 가서 엄마 데려와라 였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말을 하면 혜자는 옥퀴를 앞세우고 걸음막으로 갔다. 걸음걸이는 더디고 무거웠다. 혜자는 걸음막으로 올라가는 언덕까지는 씩씩하게 잘 걸어갔다. 언덕에 오르면 그때부터가 문제였다. 혜자는 두 살 아래인 옥희와 거래를 했다. 춘향인의 백미터 전쯤 방앗간을 지날 때였다. 옥희야, 내가 단문 옆에 숨어 있을 테니 너가 안으로 들어가? 옥희는 혜자 말을 아주 잘 들었다. 하지만 걸음막을 무대로 하는 심부름에서는 혜자 속을 끓였다. 싫어. 왜 싫어? 그럼 고모가 하리? 고모가 해. 왜 맨날 나만 시켜? 집에 가서 너가 그려달라는 것 다 그려줄게. 크레파스도 너 줄게. 옥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혜자는 옥희의 손을 잡아 끌었다. 겨우 방앗간 옆 소나무수까지 왔다. 저만치 춘향인의 지붕이 보였다. 소나무에 기대어서서 다시 거래를 했다. 이제부터 고모 빨간 운동화는 네 거야. 고모 운동화를 놔준다고? 그래, 너가 신고 싶어 했잖아. 좋아. 그럼 고모는 꼭 대문 옆에 붙어 있어야 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걱정 마. 그렇게 해서 혜자는 버티는 옥희를 끌고 방앗간을 지나 춘향인의 집까지 왔다. 빨간 운동화는 오빠가 사서 보내준 것이었다. 운동화는 혜자에게 좀 컸다. 발이 더 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옥희발은 또래보다 더 작았으니 줘도 신을 수는 없었다. 혜자는 대문 뒤에 숨었다. 옥희가 막 대문 턱을 넘으려고 할 때 전름발이 아들이 나왔다. 옥희는 놀라서 혜자한테로 왔다. 전름발이 아들은 다리를 몹시 절었다. 무슨 일이냐? 우리 할머니 계세요? 들어가 봐라. 난 어디 심부름 가는 중이라 몹시 바쁘단다. 저른발이는 다리를 절며 행길로 나갔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걸음은 더뎌 보였다. 한 발 나가면 반발이 다시 뒤로 오는 걸음걸이었다. 혜자는 대문 뒤에 숨어서 옥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한참 만에 옥희가 나왔다. 할머니는? 먼저 가 있으래 빨리 집으로 가래. 혜자는 옥희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왔다. 엄마와 같이 오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는 화를 내지도 않았다. 심부름을 시킨 것을 잊은 것 같았다. 한참 후에 엄마가 왔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오빠 때문에 화가 나면 꼭 엄마를 찾았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혜자는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방 안에 오빠가 와 있었다. 몇 년 만에 돌아왔는지 오빠는 변해 있었다. 짧고 깔끔했던 머리는 간대 없고 어울리지 않는 장발을 하고 있었다. 혜자는 덜컥 가슴이 뛰었다. 불안한 기운이 방 안을 감돌았다. 엄마는 장롱에서 돈 따발을 꺼내 방바닥에 놓았다. 그 많은 돈 따발을 엄마는 어디서 가져왔을까? 혜자는 궁금했다. 오빠는 서서 엄마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엄마가 앉으라고 해도 앉지 않았다. 누가 금방이라도 총을 들고 들이닥칠 것처럼 불안하고 의태하게 서 있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선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엄마가 오빠의 다리를 붙들고 사정했지만 오빠는 엄마를 발로 차고 돈 따발을 들고 부엌 옆에 있는 나뭇간으로 갔다. 엄마가 울면서 마루에서 뛰어내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마른 솔잎들이 가득 찬 나뭇간에서 불길이 번졌다. 돈도 타고 솔잎도 타고 나뭇간도 반쯤 탔다. 불길은 곧 꺼졌지만 혜자 마음 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이 타올랐다. 누구에게랄 것도 알 수 없는 분노가 잃었다. 그 후로 오빠는 몇 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소식이 뚝 끊긴 것이다. 민숙이 들어왔다. 손에는 묵장갑을 끼고 있었다. 마당에서 잡초를 뽑았다고 했다. 민숙은 능숙한 동부의 모습이었다. 잡초 속에서 채송화 몇 그루를 찾아낸 민숙은 장독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피어있는 봉숭아꽃 옆에 채송화를 옮겨 심었다고 했다. 채송화는 민숙에게 엄마의 얼굴이었다. 엄마를 보듯이 채송화를 보고 싶은 것이다. 민숙이 말했다. 난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2년 전쯤부터 기가 안 좋으셨어. 큰 소리로 말해도 못 알아 들으셨어. 그랬구나. 보청기를 해 들으지 그랬어? 보청기는 있었지만 엄마는 싫어하셨어. 어느 날 엄마가 우시더라.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 글쎄 올케가 엄마 귀에 대고 악을 쓰며 소리를 계속 질러댔다고 했어.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끝내 말하지 않더라. 그동안은 올케 얘기를 잘 안 하셨어. 우회에 금이 갈까봐. 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올케가 엄마 귀에 대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대는 장면. 혜자는 민숙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숙이 말했다. 민숙의 시부모는 남편만큼 어진 사람들이라 다툼이 없었다고 했다. 난 후회되는 게 있어. 시어머니는 가끔 가슴 통증이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병인데 병원에 모시고 가서 고칠 생각을 못했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돈도 없었지. 물양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어. 시알머니까지 모시고 사대가 한 집에서 살아온 혜자의 삶도 지난한 세월이었다. 얻은 것은 포기요. 잃은 것은 세월이었다. 자식이라는 등대가 밤에도 불을 깜빡여 주었으므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다. 자식은 무섭고도 두려운 존재였다.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었다. 썰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빈 조개 껍데기와 파도에 떠밀려온 미역과 언젠가 찾아낼 수도 있는 조개 속 진주가 떠밀려왔다. 그러나 진주는 아주 깊은 상처 속에만 있었다. 우리 엄마에게 애인이 있었어. 민숙이 말했다. 뭐? 애인이 있었다고? 그래. 노인정에 다니셨어. 시골에서 살다가 아파트에서 사시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남동생이 알아보고 보내드린 거였지. 아무도 엄마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었지. 조카들도 옳게도 남동생은 바쁘고. 강남 노인정은 다른가 보더라. 엄마는 유교적인 생각에 젖은 사람이었잖니. 늘 다소곳하고 예의바르고 겸손한 모습으로 남들 눈에 비쳤겠지. 하루는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들 안 보는 사이에 몰래 화장품을 주더래. 그것도 고가 제품, 설화술을. 엄마가 안 받겠다고 하자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전 순희씨를 사랑한다고. 처음 본 순간 느낌이 왔다고. 꼭 옆에만 있어달라고 하더래. 엄마는 아버지와 사는 내내 사이가 좋으셨으니 그 할아버지의 고백이 불편했대.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시커먼 얼굴에 시골 노인을 누가 관심을 주랴 싶었던 거지. 배움도 없어 기죽어 지냈다는 거야. 노인정에서. 그래서 엄마는 노인정에 나가지 않았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남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래. 자기는 전직 교수였고 나이는 울 엄마보다 3살 어리지만 어머니의 좋은 친구로 지낼 테니 노인정에 다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묘한 건 엄마도 마음이 그 사이에 바뀐 거야. 할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사이 그리워진 거지. 아들 부탁으로 간신히 나가는 모양새였지만 엄마는 한동안 젊어지셨었어. 할아버지는 돈도 자꾸 주더래. 자기는 돈이 많으니 그냥 쓰라고. 혜자가 말했다. 인생 80에도 로맨스는 있지. 충분히 꿈은 꿀 수 있어. 꿈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난 이해해. 아마 할아버지는 도시에 살면서 본인의 어머니 같은 여성을 만난 걸 거야. 순종적이고 다소곳한 엄마한테 반한 거겠지? 그런데 로맨스는 오래가지 못했어.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청혼을 했대. 어머나 그분 방역 있으시네. 할아버지가 노인정을 나올 때 엄마 손을 끌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대. 60평 넘는 집에 혼자 살고 있더래. 엄마는 그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풍성한 재료로 된장국을 끓이고 참나물을 데쳐서 된장을 넣고 주물러 들기름을 넣어 깨소금을 뿌려 내놓았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맛있다고 하더니 얼마 못 먹더래. 고향이 달라서 음식 취향이 다른가 보다 했대. 그런데 할아버지가 청혼을 하더라는 거야. 당신도 외롭고 나도 외롭고 그러니 남은 인생은 같이 하자고. 이 세상 끝까지 같이 가 보자고. 그런데 엄마는 왜 결혼하시지 않았지? 굴러온 호박 덩크를 왜 뽑아버렸대? 내가 엄마한테 물었어. 엄마 진짜 마음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난 할아버지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싶은 마음이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동거할 마음도 없어 이러는 거야. 재짓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도 엄마는 할아버지 집에 자주 가셨어. 늘 일하는 것이 몸에 뵌 엄마는 아들 집에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싫었대. 그건 그냥 죽으라는 말이었다고 하더라. 내가 남동생한테 얘기는 해봤어. 남동생이 펄쩍 뛰는 거 있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꼴은 못 보겠다고. 엄마는 남동생 말을 전해 듣고 나서는 노인정 출입을 관두셨어.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있더래. 엄마가 사는 아파트 쪽에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그 멋진 노 교수한테 가서 밥을 지어주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제하며 산다고 했었어. 혜자가 말했다.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행동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나 보다. 내 인생인데 아들 허락을 구해야 하고 잠깐 이탈하는 것도 부도덕하게 보이니 말이야. 혜자는 민숙 엄마에게 아들은 작은 하나님이구나 생각했다. 아들이 도덕류를 내세우다니. 민숙 엄마는 아들에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을 착취당했다고 생각했다. 혜자는 거실에 있는 민숙 엄마를 바라보았다. 순한 아가씨 같은 미소를 짓는 여인이 혜자를 보고 있었다. 때로는 거친 농부의 아내 같고 때로는 지적인 도시남자의 한여 같은 때로는 여러 남자로부터 사랑을 물신 받았던 여인은 지고지순하게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수줍게 웃고 있었다. 남편과 아들과 애간 남자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은 마당에 피어난 채송화처럼 짙은 자주색 불덩어리였다. 사랑을 하는데 도덕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었다. 소설에서 그런 사람들은 매력을 잃는다. 혜자는 그런 사람이었다. 단 한 번도 열정을 갖고 남자를 사랑해본 적이 없었다. 늘 혜자의 사랑은 멀리서 바라보기였다. 다가오면 뒤로 물러나고 가버리면 머릿속으로 그를 소환하는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면 사랑이 식은 믹스커피처럼 변한 적이 없었다. 혜자에게 지나간 남자들은 그래서 하나같이 다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혜자는 민숙 엄마 사진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사랑을 확보한 만족한 암사자 같은 표정을 읽었다. 혜자는 자신이 여인을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명화나 잡지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세 없이 맥박치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사과 열매에 줄곧 내리쬐는 뜨거운 아침 햇볕과 같이 과실을 있게 하고 마침내 숨어들어가 초록에서 붉은색으로 익히는 신비한 수수기기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혜자는 이 여인이 옳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옳다. 사랑은 언제나 옳은 것이다. 민숙아, 난 비오는 날이 싫어. 넌? 나도 싫지. 우리 직업은 신발이 제일 문제야. 가죽 샌들은 망가지고. 우리 고무신 살까? 비올 때 신으면 좋대. 이태리 패션 디자이너 유명 유튜버 밀라논나가 보여주면서 추천하더라. 비올 때 배기바지 입으면 멋지다고. 우리 사자. 민숙은 쿠팡에서 고무신을 검색했다. 발 사이즈는 똑같이 240. 색상은 검정으로 민숙이 결제까지 마치고 주소를 입력했다. 비하면 난 예쁜 우산이 떠오른다. 대학 다닐 때 신문기자로 있었을 때 편집국장 형이 있었어. 내가 1학년 때 편집국장은 복학한 4학년이었어. 영화 배우 혜은이와 결혼한 김동연과 매우 닮았어. 입이 조금 앞으로 튀어나온 것까지 똑같았어. 혜은이는 김동연과 살면서 빚을 많이 졌다고 하던데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형이 생각나더라. 저런 관상은 여자에게 빚을 안기는 걸까 하고 말이야. 물론 그 형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위태위태한 사람이었어. 난 문화부 기자였는데 기사 제목 지을 때 늘 나를 부르더라. 이 제목 어떠냐고 묻는 거야. 하늘같은 대선배한테 난 말했어. 이 제목은 기사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독자의 시선을 끌 수 없어요. 라고. 형은 기분이 나빠 보였어. 잠시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묻는 거야. 너라면 어떻게 기사 제목을 뽑겠어? 난 망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한 제목을 말했어. 신문이 나오자마자 펼쳐보면 내가 뽑은 제목이 보이더라. 넌 편집국장 형 얘기는 단 한 번도 나한테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랬지. 왜냐하면 그냥 지나친 사람이니까. 그 형은 지금 생각하면 바람둥이였어. 그때는 몰랐는데 차차 알게 됐어. 민숙의 눈이 동그래졌다. 혜자가 신문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을 때 편집국장 형이 따라와서 전철을 탔다. 어디 가셔요 형? 그냥 너 가는 대로. 왜요? 형은 혜자 머리를 지어박았다. 놀라긴. 좀 따라가면 안 되냐? 혜자가 내리자 형도 따라 내렸다. 커피 한 잔 할 수 있니? 광장에서 몇 발자국 걸어서 혜자는 음악다방으로 형을 안내해서 들어갔다. 멘델스 존이란 음악다방에는 바리톤 목소리를 가진 DJ가 있었다. 혜자는 서울대 다니는 그 DJ를 좋아했다. 그는 식물 냄새가 나는 남자였다. 동물적인 과 남학생들 하고는 달랐다.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 같았다. 친구들을 데리고 멘델스 존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쪽지에 신청곡을 적어 유린문의 반달 모양의 창구에 집어넣었다. DJ 이름이 김종현이라는 것은 지난달에 알게 되었다. 혼자 찾아간 그날 혜자는 신청곡을 들으며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 저 앉아도 될까요? 낮은 처음이었다. 눈을 떠보니 DJ가 테이블 앞에 서서 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혜자는 당황했다. 얼굴이 밝게 졌다. 아, 앉으세요. 집이 이 근처신가 보네요? 예, 맞아요. 김종현이 서울대생이라는 것과 고전음악을 좋아한다는 것.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그날 알았다. 니체의 책은 혜자의 책꼬지에도 있었다. 범우사 문고였는데 혜자는 그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읽다가 다시 꼽고 다시 꺼내 읽어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책이었다. 김종현은 키가 작은 편이었다. 혜자보다 10cm쯤 컸다. 얼굴은 희고 둥근 편이었다. 키가 작고 둥근 편인 얼굴을 혜자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김종현만은 예어였다. 그는 애깝을 눈을 갖고 있었는데 혜자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 착해 보였다. 음악 다방에 갈 때마다 혜자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 파묻혀 눈을 감고 앉아서 김종현이 틀어주는 음악을 들었다. 라프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다. 이 곡은 김종현이 추천한 것이었다. 이 곡을 작곡하기 전쯤 라프마니노프는 우울증을 알았다. 엄청난 슬럼프에 빠져 아무것도 작곡하지 못했다. 24세 때 작곡한 첫 교양곡 1번이 초연되었을 때 혹독한 비판과 독서를 들은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치료를 위해 만난 정신과 의사에게 자기암시요법이라는 체면 치료를 받았다. 환자에게 가벼운 체면을 걸어놓고 귓가에 필요한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방식이었다. 정신과 의사 니콜라이 달은 라프마니노프에게 당신은 곧 새로운 협주곡을 작곡할 것이며 그 곡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라며 세 달간 계속 반복해서 같은 문장을 말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라프마니노프는 우울증을 극복했다. 라프마니노프는 이 곡을 리콜라이 달에게 헌정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 뒤 모스크바 필하모닉에서 라프마니노프는 직접 피아노 협연 연주를 했다. 니콜라이 달과 자신을 비판했던 평론가들도 지켜보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평론가들과 대중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비판을 받았던 라프마니노프는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다. 이 이야기는 김종현이 혜자에게 해준 말이었다. 편집국장 형은 그날 돈이 없는 것 같았다. 평소 돈을 잘 빌린다는 소문이 혜자의 귀에까지 닿았다. 돈을 빌리면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형은 커피를 두 잔 주문했다. 주머니를 뒤져 한참 만에 꼬깃꼬깃 구겨진 돈을 꺼냈다. 스타일이 구겨졌다고 혜자는 생각했다. 학교 밖에서 보는 형은 그날 이상했다. 하는 말마다 행설수설했다. 혜자는 형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려고 쫓아왔다고 생각했다. 혜자의 보랏빛 수첩 속에는 셋째 언니 지갑에서 몰래 꺼내온 5천 원이 그대로 있었다. 화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혜자는 월급이 나오면 언니 몰래 다시 직업에 넣어놓으려고 했다. 20대까지 살아오면서 먼지 하나도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던 혜자였다. 혜자는 레미 제라블의 장발장을 떠올렸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에 감옥살이를 했던 장발장. 도덕보다 앞에 있는 것은 빵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만약 언니 지갑에서 5천 원을 몰래 꺼내보지 않았다면 혜자는 지금도 도덕률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중에 말해도 되겠지만 나중에는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여기서 털어놓자. 언니는 혜자가 지갑에 5천 원을 도로 집어넣기도 전에 다음 날 알아버렸다. 셋째 언니는 살림꾼이었고 정확했고 무엇보다도 혜자가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공짜로 먹여주었고 방 한 칸을 내어준 은인이었다. 현관을 나서는데 언니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네. 어제 슈퍼에 다녀왔는데 감쪽같이 5천 원이 없네. 언니는 혜자를 의심한 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내가 꺼냈어. 월급 나오면 도로 넣으려고 했지. 언니의 눈빛이 아주아주 심하게 흔들렸다. 혜자의 심장은 더 뛰었다. 스무 해를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순간은 없었다. 혜자는 현관문을 닫고 집을 나왔다. 하늘이 노랬다. 혜자는 비틀거렸다. 그 5천 원이 지금 혜자의 수첩에 있는 것이다. 형이 커피값을 못 내면 혜자가 내려고 마음먹었다. 돈이 생기면 언니 지갑에 도로 넣으려고 쓰지 않고 있던 돈이었다. 형은 진담만 뺄 뿐 하는 말마다 투서가 없었다. 남에게 돈을 빌릴지언정 세련된 제스처로 주변 사람들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그런 형이 아니었다. 시간이 있느냐고 형이 또 물었다. 지금 마주보고 있는 이 시간은 시간이 아닌가 보다라고 혜자는 의아해했다. 한 시간 남짓을 그렇게 앉아있었다. 라프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 흘러나왔다. 김총연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형이 일어섰다. 혜자도 따라 일어났다. 음악다방을 나오면서 형은 이 바보야! 하며 또 혜자 머리를 지어박았다. 혜자는 집으로 형은 다시 1호선을 타고 되돌아갔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대학신문사의 아름다운 여자가 찾아왔다. 긴 파마머리를 한 그녀는 날씬하고 기독 컸다. 그녀는 흰 장화 부츠를 신고 예쁜 우산을 들고 있었다. 형이 씩 웃으며 편집국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그녀는 D여대 식품영양학과 4학년이라고 했다. 디프리까지 따라온 그녀는 형 옆에 말없이 앉아있었다. 비오는 날을 좋아하세요? 아는 채 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혜자가 물었다. 난 비오는 날을 제일 좋아해요. 아름다운 여자는 비를 좋아하나 보다고 혜자는 생각했다. 혜자는 흰색 장화 부츠와 예쁜 우산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이 날을 떠올리며 장화와 예쁜 우산을 샀지만 비오는 날은 혜자에게 여전히 굳은 날이었다. 비오는 어느 날 혜자는 형의 심부름으로 D대학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갔다. 형 대신 간 것이었다. 여자는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실망하는 빛은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다. 형이 오늘 바빠서 못 나온다고 말해주라고 해서 왔어요. 여자는 혜자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했다. 여자는 돈가스 두 개를 시켰다. 그날 여자는 혜자에게 형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여자는 성형외과의와 몇 달 전에 결혼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형은 왜 만나셔요? 결혼 전에 먼저 만난 사람이니까요. 여자는 부끄럽다고 했다. 자신도 자신을 어쩔 수 없다고도 했다. 혜자는 돌아오면서 여자의 말을 생각해 보았다. 형과 연애 중에 조건이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했다. 여자는 결혼 전에 만난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 형은 왜 이런 복잡한 관계 속으로 혜자를 떠민 것일까? 혜자는 심부름을 하고 돌아와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았다. 형에게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오는 날이면 신문사에 계속 찾아오곤 했다. 흰 장화 부츠와 예쁜 우산을 들고서 하지만 형은 대학 졸업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다. 교수들과 교직원들, 편집실 후배들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았다. 알고 보니 형은 혜자만 빼고 다 돈을 빌려갔다고 했다. 혜자는 편집실 옆에 있는 주간 교수실에서 주간 교수와 새 편집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참 대단한 재주야. 어떻게 금방 줄 것처럼 말하면서 교수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었지? 그런데 미운 구석은 하나도 없으니 그게 재주 아니겠어? 혜자는 형이 미국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민숙이 말했다. 네가 돈을 훔쳤다고? 슬프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억울한 이야기야. 돈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쓴 적이 있어. 혜자가 민숙을 바라보았다. 민숙은 대학 1학년 때 고모할머니 집에서 얹혀 살았다. 민숙의 고모할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살아가는 억센 과부였다. 고모할머니한테서는 시장 냄새가 났어. 생선 비린내 냄새도 나고 악다구니 냄새도 나고 잡초 냄새도 났어. 난 그때 철이 없었나봐. 난 그때 그 냄새가 그렇게 싫었어. 고모할머니는 인색했어. 고모할머니는 잠자기 전에 늘 돈을 세웠어. 혜자야, 너 돈 냄새 아니? 아니, 몰라. 돈 냄새를 맡을 만큼 돈이 많은 적이 없었어. 돈에서는 가진 세상 냄새가 다 배어있더라. 그야말로 악취가 풍겼어. 고모할머니는 돈을 세면서 늘 냄새를 맡았어. 꼭 향수 냄새를 맡는 모습이었어. 눈을 감고 돈에다 코를 박고 쿵쿵거렸어. 난 그런 할머니가 그렇게 천박할 수 없었어. 그게 삶인데 그때는 몰랐던 거지, 내가. 민숙은 매달 아버지가 차비와 점심값을 보내주었다. 혜자보다 민숙이 형편이 좋았다. 우린 한 방에서 잤어. 할머니가 씻고 나와서 돈을 세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거야. 돈이 빈다는 거였어. 난 돈 가방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 밤에 공중전화로 가서 언니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어. 난 훔치지 않았다고. 나중에 알았다. 큰언니가 장학생으로 고등학교를 다녔잖니. 바로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에 취직해서 번 돈을 고모 할머니가 빌려가서 시장통에 자리를 얻은 거였대. 난 다음 날부터 고모 할머니 집을 나와서 이모 집으로 옮겼어. 민숙의 눈이 젖어 있었다. 혜자와 민숙은 또 깔깔깔 웃었다. 민숙의 폰이 또 울렸다. 민숙은 혜원 맘이네 했다. 휴가 중인데 왜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휴가 중에는 전화를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혜자가 말하자 민숙은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전화는 곧 끊어졌다. 곧이어 카톡이 왔다. 대체 수업은 언제 해 주실 거예요? 였다. 휴가 전주에 민숙은 이 회원 수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볼일이 있어 집을 비웠다는 것이다. 민숙은 교재를 넣고 다음 주는 휴가입니다. 휴가 끝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했다고 했다. 민숙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혜자는 카톡을 다시 읽어보았다. 말과 카톡은 느낌이 달랐다. 물론 말하는 습관과 카톡은 아주 비슷했다. 보충 수업은 언제 해 주실 거냐는 질문 같다고 혜자가 말했다. 민숙은 대체가 도대체로 들린다고 했다. 도대체 수업은 언제 해 주실 거예요? 라면 이건 거의 명령죄가 아닌가. 평소 어땠어? 늘 예의가 없다고 느꼈었지. 민숙은 방학이니까 원하는 시간에 해 드리겠다고 카톡을 보냈다. 그럼 된 것이다. 늘 이럴 때가 힘들다. 고객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은 건 그쪽 책임 아닌가. 민숙아, 그냥 해줘.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해줘. 지나고 나면 내가 남에게 더 준 것이 마음 편하고 좋더라. 상대에게 시간과 물질을 본의 아니게 끌어왔다면 그건 다 빚이야. 손해가 이득으로 바뀌는 셈법을 나이든이 터득되더라. 민숙의 얼굴이 밝아졌다. 둘은 또 까르르 웃었다. 민숙이 말했다.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무료해지면 어쩌지? 난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다. 생각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블로그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어.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운전도 잘 못하게 되겠지? 시간은 남고 추억은 자꾸 떠오르겠지? 혜자는 민숙의 폰에 블로그를 개설해 주었다. 민숙은 아주 쉽게 첫 블로그를 썼다. 서로 이웃을 추가했다. 민숙은 생활의 달인이다. 쇼핑도 공모주 청약도 절세 방법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줄 안다. 민숙은 혜자에게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을 카톡으로 설명했다. 어렵지만 겨우 혜자는 해내었다. 민숙이 청약하라고 하면 혜자는 시키는 대로 청약을 했다. 어떤 때는 균등 배분으로 한 주를 받았고 어떤 때는 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한 주 배정을 받으면 민숙은 매도를 할 때와 매도 가격을 알려주었다. 늘 정신을 빼놓고 사는 혜자와 달리 민숙은 정확했다. 공모주 청약은 재미있었다. 열흘 정도 만에 투자금의 배를 벌게 해주기도 했다. 한 주 배정 받는 것이니 몇만 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블로그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최근에 혜자는 알았다. 혜자는 소설 쓰는 시간을 벌기 위해 생각나는 대로 블로그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대중은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다. 혜자는 소설을 좋아한다. 대중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혜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었다. 90세의 시를 쓰기 시작한 시바타 도요처럼 말이다. 시바타 도요는 혜자의 멘토였다. 죽는 날까지 혜자는 소설을 쓸 것이다. 얼마 후에 이사를 앞둔 민숙은 소파를 보러 발품을 팔았다고 했다. 지치고 피곤한 일이었다. 민숙은 소파 구입에 대한 글을 올렸다. 사진을 포스팅했다. 얼마 안 있어서 민숙에게 이웃 추가가 왔다. 유익한 정보가 고맙다는 댓글이 달렸다. 바로 그거야. 너가 나한테 설명해주는 것처럼 블로그에 생활의 지혜를 올려봐. 얼마나 고맙겠어? 문학작품을 읽고 느낌을 공유했던 민숙은 글도 잘 썼다. 그렇다. 이렇게 한 걸음씩 노년을 준비하면 될 것이다. 혜자 폰에는 대학 때 찍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혜자는 민숙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혜자는 잡지사에 글을 써서 당선된 적이 있었다. 소정의 원고료와 부상으로 사진 촬영권과 케이크를 받았다. 집에 도착한 케이크는 임신했던 언니가 먹어버렸다. 정릉에 있는 코스모스 사진관에 가서 혜자는 다섯 명의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는 민숙이 혜자 옆에 서 있었다. 민숙이 말했다. 난 왜 내 옷을 입고 찍었다니? 민숙은 흰 브라우스에 핑크색 스웨터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이 옷은 혜자가 즐겨 입던 옷이었다. 그리 좋은 건 아니었다. 민숙은 이 옷을 빌려 입고 그날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소설가 친구 영금과 가끔 집안 대소사 때 연락을 하는 미자와 경희, 혜자와 민숙이 있었다. 다섯 친구는 사진 속에서 미소짓고 있었다. 한때 빛나던 영광스러운 날들이었다. 민숙이 말했다. 우리 월미도에 가서 생선에 먹은 날 기억하니? 그때 미자와 연금은 다퉈서 연금은 안 오고 경기도에 사는 경희는 운전을 못해서 못 오고 너와 나 미자 셋이 갔었잖아. 혜자 내가 운전을 하고. 미자가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서 대팔아서 2천만 원이 손에 들어왔다고 한턱 냈었지. 민숙이 넌 기억력이 참 좋다. 내가 아직도 반짝반짝 하는구나. 자동차 안에서 미자와 내가 다퉜어. 그랬지. 미자가 목사님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지? 무슨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민숙이 내가 미자 말꼬리를 잡았던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 난 온전히 서툰데. 화물트럭들은 씽씽 지나가고 너희 둘은 다투고. 난 진땀을 뺐었어. 미자는 그냥 하는 소리였을 텐데 민숙이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였지. 한턱 쏜다는 친구한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부끄러운 날들이다. 남편은 그때 백수였어. 사명이 있는데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건 내 열등감이었어. 이해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지. 회를 잔뜩 먹고 뒤풀이로 노래방에 들어갔지. 난 그때 네가 그렇게 매력 있는 여자인지 몰랐다. 네가 일본 노래 고이비 또요를 불렀지. 그 음색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난 너를 질투했다. 민숙은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고이비 또를 부르기 시작했다. 혜자는 속으로 따라 불렀다. 고이비 또요는 연인이어라는 뜻이었다. 마른잎 떨어지는 황호는 다가올 날의 추위를 이야기하고 아멘이 고아타르 벤치니와 아이오. 사사야쿠 웃다모나이. 비의 낡은 벤치에는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도 없어. 연인이어라. 고이비 또요. 소반이 있대. 고고일은 왓다시나 소반이 있대요. 연인이여 곁에 있어줘. 추위에 떨고 있는 내 곁에 있어줘. 민숙이 말했다. 그땐 우리가 젊었어. 40대였잖니. 맞아. 공자는 마흔을 부록이라고 했지만 마흔은 흔들리는 나이지. 너도 흔들린 적 있어? 그럼 나도 흔들렸지. 혜자 너도 인간적이었네. 둘은 또 까르르 웃었다. 여동생이 하루는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 제부와 이혼을 하겠다고. 이유를 물었더니 제부가 바람을 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다. 제부가 집을 나갔느냐고. 아니래.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래. 혜자야. 그래서 내가 말해줬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조금 흔들린다고. 그러지 말라고. 뿌리는 단단히 땅에 박혀있지 않느냐고. 민숙아 너 하는 말마다 명언이다. 둘은 아직까지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 혜자는 민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멋있어진다고 생각했다. 민숙의 지금 모습은 10대보다도 20대보다도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난 혜자 너한테 비밀도 없이 다 말했는데 혜자 너는 왜 다 말하지 않는 거니? 난 말해줄 게 별로 없어. 난 너한테 다 말했어. 그게 다니까. 난 혜자. 네가 옳다고 본다. 넌 정신적인 것만 추구했으니 욕의 밑바닥은 모를 거 아니니? 식은 믹스커피처럼 보기 흉한 뒤끝 왜 모르겠어. 나도 다 알지. 마음은 감춰도 드러나기 마련이야. 사람에게는 캐릭터라는 게 있어. 난 소설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 심리를 알게 되더라. 난 기대를 안 해. 바닥이 나보다 얕은 것도 느껴지고 비겁한 심리도 이기적인 것도 느껴지고 난 남자가 여자보다 깊고 이타적인 존재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 그걸 알기에 더 가까이 가지 않은 것뿐이야. 그래. 난 사랑을 믿지 않는다. 맞아. 나도 내가 믿는 것은 아가페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것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생각해. 혜자야, 그건 절대적인 사랑이지. 그리스도의 사랑. 마르코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럼 우린 남동생보다 천국 가는 길이 더 열려있네. 둘은 또 까르르 웃었다. 혜자야, DJ 김종현이라는 남자는 어떻게 됐어? 민숙이 물었다. 내가 영금이한테 그 남자에 대해서 말했어. 1호선 전철 안에서 집에 가는 길에 영금이는 내 팔짱을 끼고 나를 따라 내리더라. 맨델스전에 같이 가겠다는 거야. 영금이는 음치였잖니. 고전음악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할 수 없이 같이 갔지. 라푸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 흘러나왔어. 영금이와 난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했어. 그 남자가 우리 테이블에 왔어. 영금이가 갑자기 그에게 말했어. 우리 혜자 빼고 사귈까요? 라고. 그 남자 얼굴이 밝게 지더라. 난 몸둘바를 몰랐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섰어. 왜냐하면 영금이가 그런 자신감을 드러냈다면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일종의 오기가 생겨버린 거야. 나 모르는 첫 눈길에서 둘이 번개처럼 사랑이 싹 터나 싶기도 했고. 난 그 후로 맨델스전에 가지 않았어. 영금에게도 묻지 않았고. 영금이는 내가 관심을 보이는 모든 것에 관심을 뒀어.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면 가끔 그와 닮은 사람이 보였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영락없는 그였지. 난 김종현을 좋아한 것 같아. 나중에는 그런 착신은 사라지더라. 민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숙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혜자는 알았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혜자는 알지 못했다. 연금과 경쟁을 했는지를 중학교, 대학교 친구인 연금은 묘했다. 혜자가 관심을 두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졌다. 특히 남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혜자가 수학 문제를 풀면 문제지를 가져갔고 혜자가 연애 편지를 받으면 편지를 가져갔다. 돌려준 적은 없었다. 연금은 끊임없이 혜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문학작품 속에 신선한 어휘가 나오면 그 어휘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보냈다. 혜자가 아파서 학교를 가지 않은 날 연금이는 혜자에게 또 편지를 썼다. 삽상한 가을바람이 불어온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낸 것이다. 혜자가 결석한 날 국어 시간에 삽상하다. 라는 어휘를 배웠던 것이다. 혜자는 동성애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직 이성애 눈을 뜨기 전에 동성애는 싹이 틀 수 있었다. 그건 가장 순수하고 솔직한 감정일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관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와 똑같은 또 하나의 상대를 정해놓고 나 대신 상대를 관찰하며 나를 돌아보는 행위라고 혜자는 생각했다. 연금이 보낸 편지 겉봉 발신자 이름에는 나의 너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연금에게 혜자는 연금 자신이기도 했던 것이리라. 혜자는 연금이 버거웠다. 톡톡 튀는 말로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 연금은 혜자가 예쁘길 원했고 평범하게 되는 걸 싫어했다. 연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혜자 곁에 맴도는 사람들이었다. 중학생 때 혜자는 연금이 결혼하자고 졸라대면 어쩌나 걱정도 했다. 연금의 팔뚝에는 좁쌀만한 것들이 도톨도톨 나 있었다. 혜자는 좁쌀 때문에라도 연금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연금은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에 열을 올릴 때 소설 공부를 했다. 30대부터 소설을 쓴 것이다. 연금은 글을 잘 썼다. 연금의 문장은 간결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혜자가 시할머니와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삶의 진창을 밟고 있을 때였다. 연금에게 전화가 왔다. 우리 일본 여행 같이 갈까? 혜자는 친정에도 못 가고 외출조차 못하던 때였다. 소설 배경이 되는 호수를 가봐야 배경 묘사가 제대로 될 것 같다고 했다. 주민 전체가 저항을 하기 위해 호수에 떨어져 죽는 장면을 묘사하고 싶다고 했다. 연금이 쓰는 소설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연금은 혼자 여행을 떠났다. 가까운 일본조차 자유롭게 떠날 수 없는 혜자를 연금은 이해하지 못했다. 연금은 많은 단편 소설을 썼다. 미국의 떠도는 영주권 없는 부처 같은 인생을 다루기도 했고 동성애자를 다룬 작품도 있었고 늙은이의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룬 작품도 있었다.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연금은 실제로 늙은이와 만나본 적이 있다고 했다. 소재와 주제가 뛰어난 작품이었지만 혜자에게 원고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 혜자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 연금은 혜자에게 메일로 원고를 보내달라고 했다. 혜자는 원고를 보내주었다. 초고치고 이렇게 잘 쓴 소설은 처음 본다는 답장이 왔다. 구체화가 덜 되었고 플롯이 엉성한 단점이 있다고 작품평을 보내왔다. 혜자가 읽어본 연금의 작품은 당선작 한 편이 고작이었다. 최종 후보자까지 올랐으나 매번 나이 때문에 연금은 고배를 마신 것이다. 혜자는 연금의 신춘문의 당선작을 읽고 울었다. 그 진정성과 아픔이 오롯이 전해져 왔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 병실 치사실에서 개구리를 잡아 요리를 하는 장면에서는 강렬한 삶의 투쟁을 느꼈다. 혜자는 연금의 작품보다 잘 쓴 작품은 그의 신춘문의 당선작에 없다고 생각했다. 혜자와 연금은 친구일까? 이것은 늘 의문투성이다. 연금은 죽는 전날까지 혜자에게 말했다. 너를 사랑한다고. 연금에게 나쁜 병이 찾아왔을 때도 연금은 혜자에게 전화를 했다. 나 암 사기야. 사기는 곧 죽어.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꼭 말하고 싶어. 연금의 전화를 혜자는 502동 수업을 들어가기 직전에 받았다. 혜자는 공동 비번을 누르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연금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9월의 햇살이 벤치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혜자는 세상이 노랗다고 느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은 날과 똑같은 공기와 노란 하늘이었다. 연금이 전화를 끊었다.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업에 들어갔다. 삶은 벤치 위에 잠시 내려앉은 햇살처럼 곧 사라진다는 걸 알았다. 혜자는 중얼거렸다. 삶은 가볍다. 혜자는 살아남아 연금이가 쓰다만 소설을 쓰고 있다. 연금이 잘 쓰려고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을 마다하지 않았다면 혜자가 쓰는 소설은 가볍고 일상적이고 잘 쓰려고 애쓰지 않는 글이었다. 연금이가 살아서 혜자 소설을 본다면 연금이는 독서를 퍼볼 것이다. 넌 이게 소설이냐? 이걸 소설이라고 쓰는 거니? 아이고, 시간이 아깝다. 라고 연금은 2년 전에 호련히 천국으로 갔다. 그녀가 쓴 많은 단편 소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혜자에게 조차도 읽혀지지 않았다. 혜자가 쓰고 있는 소설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도 그만둘 수 없는 것 소설 쓰기는 혜자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혜자야, 울언니 말이야. 언니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 목사님, 사장님, 교장선생님 면장들과 있을 때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모습이 달랐어. 언니는 시골 땅이 국가 사업에 들어가서 보상금을 많이 받았었나 봐.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아들 사업 밑천도 대줬어. 민숙언니는 혜자가 잘 아는 고등학교 선배였다. 학교를 찾아가면 교직원으로 있던 민숙언니는 혜자를 데리고 교정을 거닐면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다. 하나님은 혜자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알려주었다. 민숙언니는 옷도 고상하게 입고 구두도 단아한 검정 구두를 즐겨 신었다. 말은 느렸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숙이 말했던 언니와 다른 모습이었다. 보상으로 큰 돈을 받았다니 좋네. 네가 힘들 때였는데 언니가 좀 도와줬니? 주더라. 조금.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봉투를 주더라.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 언니가 보상을 받은 사실을 난 몰랐어. 나중에 알았지. 민숙언니 아들은 사업을 오래 하지 못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민숙언니는 빚까지 졌다. 민숙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기초연금 통장을 발견한 언니가 가져가겠다고 했다. 남동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돈은 엄마 것이니 그대로 통장에 둬야 한다고. 장녀였던 민숙언니는 남동생을 이길 수 없었다. 남동생은 민숙에게 말했다. 큰누나는 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몇십억도 몇 년 만에 홀라당 날리는 걸 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 울언니는 이제 대활동을 거의 안 해. 왜? 다리를 조금 절어.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 이젠 겉과 속이 똑같아. 혜자는 또 웃었다. 웃을 때가 아닌데 자꾸 웃음이 나왔다. 민숙의 말은 느리고 낫지만 사색띠에 나온 말처럼 늘 깊었다. 남동생은 투자도 잘하더라. 은행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형제들 이름으로 펀드를 들었어. 말하지 않으니 몰랐지 우리는. 은행 계좌가 통합이 되었는지 내가 앱을 깔아서 그랬는지 펀드 투자한 돈이 조금 있더라. 내 이름으로. 헉. 200만원 정도. 수익률은 45%가 넘더라. 내가 이사를 앞두고 있잖니 자꾸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는 거야. 난 코로나19로 회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 수입이 많이 줄었어. 동생에게 이 돈 내가 팔아서 써도 되냐?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누나 이사 갈 때 에어컨 사주려고 했는데 그럼 에어컨은 없다? 그러더라. 그래서 찾아서 썼니? 응. 이사할 때 쓰라고 100만원 또 보냈더라. 나한테는 남동생이 마음을 써. 여기저기 숨은 돈이 많더라. 여동생 계좌에는 몇 천만원이 들어있대 지금. 민숙은 올케가 남동생을 싫어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 달랑 한 벌 양복으로 지내는 남자. 엄마에게만 꽂혀있는 남자. 인정머리 없는 남자. 자기만 아는 남자. 제사를 소중히 지내는 남자. 고지식한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민숙의 신용등급은 해자보다 5점이나 높았다. 몇 년 전만 해도 민숙은 신용등급이 아주 나빴다. 그때에 삼창아파트를 청산받는 게 아니었어. 벌써 아파트는 들어서서 지금 5억이 훨씬 넘어. 신용등급이 무척 난 낮았잖아. 남동생이 누나 왜 이러고 살아? 라며 한마디 하더라. 은행 다니는 동생 뒀더니 좋긴 좋더라. 자기네 은행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해주더라. 비싼 대출 갚고 났더니 숨이 쉬어지더라. 그때 솔직히 말하면 난 분양받고 싶었어. 욕심이지. 이젠 편하다 난. 가난하게 살 자신이 있어. 수중에 큰 돈이 있는데도 남동생은 나한테 돈을 빌려주기는 싫은가 보더라. 못 받게 될까 봐 그런 거겠지? 대신 대출을 받게 해줘서 내가 지금은 빚이 하나도 없다. 혜자는 민숙의 말을 듣고 증권 어플에 들어가 보았다. 반도체 주식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혜자는 500주를 시세로 매도했다. 체결은 바로 되었다. 민숙아 나도 욕심 내려놓아야겠다. 3일 뒤 돈 들어오면 보험대출 갚아야겠어. 혜자야 잘했어. 우리 나이가 욕심을 내는 나이가 아니지. 욕심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 아파트가 오르니 내 속이 얼마나 쓰렸는지 몰라. 마음을 접었어.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그렇게 마음을 접으니 아무렇지도 않더라. 거짓말처럼. 3일 뒤에 주식판 돈이 들어오자 혜자는 보험대출을 갚았다. 곧 카톡이 왔다. 당신의 신용등급은 높은 편입니다. 여기까지 써서 혜자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 큰언니 딸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다. 벌써 블로그에 들어가 혜자 글을 읽은 모양이었다. 이모 분재가 마당 가득히 있었던 귀화진 남자 공주 사범대 다녔던 남자 말이야. 고등학교 선생이 되어 나를 찾아왔었어. 내가 신협에 다닐 때 이모한테 그 말을 안 했는데 이모 글을 읽고 생각이 났어. 이모 말처럼 까마귀처럼 까맣지는 않았어. 그냥 봐줄만 했어. 이모 주소 알려달라고 하도 졸라서 주소를 알려줬어. 안 알려줄 수가 없더라고. 혜자는 편지를 몇 차례 받긴 했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랬다. 당신은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지금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십시오. 그 옆에 등대처럼 깜빡이는 별 하나가 보일 것입니다. 그건 제 별입니다. 만약 큰 별 옆에 작은 별이 깜빡이지 않는다면 그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아롱져서일 테지요. 당신은 우리가 별이 아니라고 우기시겠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태양 저는 달입니다. 비록 태양과 별이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태양과 별은 우주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태양이 달을 잇는다 하더라도 달은 태양주의를 돌며 억곱의 세월이 흘러도 우주가 소멸될 때까지는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달 혜자야 어제 터미널 내려서 기화집 갔을 때 말이야 너 아무렇지도 않았니? 아무렇지 않았다고는 말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지. 내가 뭐라고 그 남자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셨겠지? 분제가 더 많아지고 수종이 많이 자란 걸 보면 은퇴해서 그 집에 살고 있을 것 같아. 우리 가볼까? 가서 뭐라고 하지? 내가 고등학교 때 여기서 자체했던 그 소녀라고 말해? 아니 말하지 않아도 널 알아볼 거야. 분명히. 그럴 리가. 가서 그때 미안했다고 말할까? 미안한 마음은 가득해. 내가 뭐라고 혜자야 오늘이 23일이네. 시편 23장 들어볼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혜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기기우렸다. 민숙의 목소리는 이내 혜자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읽기에 몰입했던 민숙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 그 남자는 지금 목사가 되었다.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남편을 민숙이 뒷받침해 준 것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는 마음먹기에 따른 것이다. 지금 혜자와 민숙은 목자의 안내를 받아 부족함 없이 여름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혜자와 민숙은 식탁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성류나무 아래에서 죽은 척 자고 있었다. 노란색 털 사이사이에 흰털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고양이였다. 납작하게 누워있는 고양이는 날렵한 몸매를 하고 있었다. 감은 눈두덩이에 성류잎새 사이로 스민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비록 잠을 자고 있지만 분명 살아있는 고양이였다. 혜자가 눈은 고양이를 쫓은 채 말했다. 민숙아 난 어릴 때 고양이를 짝사랑했어. 한 이불에서 같이 잤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날 버리고 가버린 거야. 보통 똑똑한 고양이가 아니었어. 집안 창고를 드나드는 지들을 모조리 사냥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창고 앞에 지들의 하얀 팔들이 놓여있었어. 몸통은 집어삼키고 전리품으로 발들을 전시해 놓은 거지. 누르스름한 털에 눈처럼 흰털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고양이였어. 가을에 나간 고양이를 겨울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눈 내린 겨울날 산속의 가랑잎들 위로 드문드문 흰눈이 내려앉아있는 풍경은 내 눈에는 분명 고양이 나비였어. 나는 산속을 헤맸어. 나비 나비를 부르며 온산을 헤맨 거지. 상처투성이로 돌아와서는 오래 아팠단다. 내가 오래 알차 아버지는 고양이를 사주면 낳는다고 생각하셨어. 몹시 추운 겨울날 아버지는 걸음막에 가셔서 술을 잔뜩 드시고 술집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왔어. 나비와 비슷한 고양이를 눈여겨 보셨던 거지. 아버지는 그 밤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술에 취한 김에 고양이 꼬리를 작도로 10cm쯤 잘랐어. 고양이가 아파서 밤새 울더라. 빨간 옥도전기를 발라주고 붕대를 감았지. 난 나비와 똑같은 고양이를 안고 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난 아픈 아이가 아니었지. 하지만 걸음막 방학간 아저씨가 찾아왔어. 지난 밤 술김에 고양이를 품에 안고 가는 아버지를 보았던 거지. 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 고양이를 두 번 떠나보내면서 밤사이 훌쩍 컸나봐. 나는 가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 정신이 몽롱해지는 순간들이 있어. 나는 서있고 내 귓가로 바람이 불고 하늘에는 구름이 떠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정지되었는데 다른 것들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해. 나만 빼고 다들 살아 움직이는 느낌 말이야. 지금도 그런데 70대가 되면 80대가 되면 더 하겠지? 혜자야 너도 그러니? 나도 가끔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다. 하지만 마음은 그대로야. 겉은 늙어도 속은 안 늙는다던 엄마 말을 난 실감한다. 어느새 우리가 60이 되었는지 꿈만 갔다. 맞아. 마음이 왜 그리 안 능다니. 육체와 같이 늙어가면 좀 좋다니? 난 나이가 들면 세상을 다 알고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지. 나이 60에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 난 네 엄마가 안쓰럽다. 나이 먹었다고 부모 인생에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는 게 서글프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익어가는 게 아니고 고독해 지는 일 같아. 자기들은 안 늙을 줄 아는 거지. 민숙과 혜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민숙의 눈 가장자리에 난 잔주름은 민숙이 웃을 때마다 박고랑처럼 파였다. 주름은 민숙에게 훈장이다. 혜자는 생각했다. 민숙이 살아온 고난과 희노 해락이 고스란히 고랑에 묻혀있을 테니까 혜자의 정수리에도 흰머리가 번지기 시작했다. 급하게 휴가를 오느라 염색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혼자 휴가를 떠나는 상황에서 여느 때 처럼 염색해 달라고 남편에게 고개를 뒤밀 수는 없었다. 민숙은 책꼬지에서 책을 한 권 빼냈다. 파친코였다. 애플 티비에서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는 원작이었다. 동료에게 장편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했을 때 동료는 대뜸 혜자에게 말했다. 이민진 작가는 제일교포들의 슬픈 디아스포라를 그리기 위해 30년에 걸쳐 파친코를 썼대. 사실보다 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소설이지만 허구가 아니라는 거지. 혜자는 민숙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건네받아 펼쳐보았다. 혜자가 쓰는 소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까? 자신이 없다. 혜자는 나이만 먹었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신인 작가다. 독자로 남을 때는 차라리 편했다. 혜자는 유튜브 연재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주요 구독자 연령층은 55세 이상이다. 구독자들은 부족한 혜자를 응원해주고 작품을 기다려주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재미없게 살아가는 혜자가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자기 것이냥 거침없이 써 내려간 글을 독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었다. 고마운 일이었다. 친구도 가족도 형제도 들어주지 않는 글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들어주는 것이다. 원래 재미라고는 눈곱 털억 만큼도 없는 혜자가 재미난 글을 쓸 일은 없다. 반듯한 길만 찾아 걸어왔던 혜자가 인생의 구비구비를 맛깔나게 버무려 맛을 내지도 못할 것이다. MSG도 못 치는 혜자. 등구렁이도 못 대는 혜자. 농담도 다큐로 듣는 혜자. 소설은 갓길로 걸어가는 에피소드들이 찰지고 흥미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갓길로 가볼까. 혜자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갓길에 대한 열망. 그렇다. 인생 육십은 새로 사는 나이다. 이제부터 혜자는 정도를 버리고 위태로운 갓길로 들어설 것이다. 민숙아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80년대 한창 유행이었잖아. 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뭐? 네가? 에이 농담하지 마라. 혜자 네가 수녀가 된다는 건 믿어도 난 안 믿는다. 날 야보지 마라. 오해자는 죽었다. 그러니 내가 행설수설 해도 그러려니 해라. 좋아. 난 혜자 네가 평범하게 사는 게 사실은 못마땅했다. 너답게 사는 너를 바랐어. 너의 목소리를 난 듣고 싶었어. 늙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발 그래 봐라. 그런다고 네가 별수는 없겠지만. 혜자와 민숙은 깔깔깔 웃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디 쉬운 일인가. 열린 창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혜자가 말했다. 우리 술 한잔 할까? 좋아. 그런데 낮인데? 낮술이 더 취하는 거 모르니? 난 알아. 술은 뜨거운 태양과 케미가 맞는 거 너 모르는구나. 까미 이방인 알지? 미르소가 해변에서 적도 아닌 아라빈을 총으로 쏘잖아. 미르소는 말하잖아. 햇빛 때문이라고. 난 미르소 말을 믿어. 한여름에 태양과 술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이야. 그럼 태양이 안주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그거야. 태양은 최고의 안주지. 민숙은 술을 찾느라 냉장고를 열었다. 어딘가에 술이 있을 거라고 했다. 남동생은 술을 싫어했다. 하지만 술 취한 남동생을 민숙은 가끔 엄마 집에서 보았다. 지난달 엄마 재산날에 민숙과 남동생은 시골집에 내려왔다. 민숙인에는 기독교 집안이라서 추도식을 하러 온 것이었다. 추도식 자리에서 남동생은 A4 용지를 들고 읽었다. 잘 자라 우리 엄마 할미꽃처럼 당신이 잠재우던 아들 품에 안겨 장독 위에 내리던 한방눈처럼 잘 자라 우리 엄마 산 그림자처럼 산 그림자 속에 잠든 산새들처럼 이 아들이 엄마 뒤를 따라갈 때까지 잘 자라 우리 엄마 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자던 예쁜 아기의 저절로 벗겨진 꽃 신발처럼 정오승 시인의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였다. 남동생이 목 놓아 울더라 아마 술을 마셨었나봐 민숙은 주방 옆 창고방에서 고량주를 찾아왔다. 민숙은 소주잔을 두 개 들고 왔다. 민숙이 고량주를 따랐다.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웠다. 민숙과 혜자는 태양을 향해 건배를 했다. 혜자가 애쳤다. 태양은 아마 고량주 때문에 오르가즘을 느낄 거야. 민숙이 키득거렸다. 목이 타들어갔다. 진짜 안주 없어도 되니? 목이 타는데? 민숙아 그렇게 말하면 태양이 섭섭하지 그건 태양에 대한 모독이야. 혜자와 민숙은 어지러웠다. 식탁에서 비틀비틀 내려와 거실에 누웠다. 열린 창으로 바람 한 줄기가 들어왔다. 그때 민숙에게 전화가 왔다. 누나 일박한다고 했지? 내일 내가 내려가도 되겠지? 아이들은 어쩌고? 애들 엄마가 휴가야. 그러렴. 우리는 내일 아침에 집을 비울 거니까. 배관도 고장나고 가수도 안 되는 집이지만 엄마가 살던 집이라고 남동생은 그새 오고 싶은 모양이었다. 혜자는 남동생과 마주치지 않으려면 내일 아침 일찍 출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매사 빈틈없고 정확한 남자는 재미없었다. 어딘가 빈틈이 있어야 사람 냄새가 나는 것 아닐까. 돈이 많아도 쓸 줄 모르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 구두새 냄새는 어딘가 고약해 보인다. 혜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두새 같은 남자는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부지런해서 땅을 많이 샀지만 못 사는 애가를 끊임없이 도와주었다. 엄마 몰래 애가 집을 도와준 것이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속으로 고마워 했다. 오빠는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자기 돈을 쓰면서 남의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남자였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돈이 들어오면 나가기 바빴다. 물건을 깎지도 않았고 덤을 주면 그 자리에 놓고 왔다. 책꼬지에 꽂혀있는 책들 중에는 톨스토이 작품이 많았다. 톨스토이의 작품 세계는 깊고도 높았다. 대지주의 아들이었던 네울려도프는 한여를 범한제를 나중에 뉘우치고 카츠샤를 구원하기 위해 시베리아 유형지로 동행했다. 자기의 땅을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춘원 이광수는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 주옥같은 대작들을 남겼다. 혜자가 말했다. 혀가 꼬부라져 발음이 행설 수술했다. 나 대학 다니며 결혼을 해버릴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 등록금 마련하는 게 버겁고 힘들어서. 난 몰랐다. 혜자 네가 등록금 벌어서 다니는 줄은 어렵게 산 것도 아닌데 등록금을 네가 마련했니? 그랬지. 말을 하면 되었겠지만 난 그때도 신세 지는 게 싫었어. 그 남자는 아마 벼락부자가 되었을 거야. 운명이 나를 비껴갔지. 내가 운명을 차버렸으니까. 난 실크 옷을 두른 공주가 될 뻔했었어. 혜자야 너 다이내믹하구나. 재밌어. 혜자는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취직을 했다. 화랑에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등록금 매는 턱없이 모자랐다. 당장 2학기 등록금을 만들어야 했다. 혜자는 늘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 전전 긍긍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다들 둘러보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장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올케였다. 올케가 힘들다는 것은 오빠가 사고를 크게 쳤다는 것을 의미했다. 농토를 팔아 뒤를 봐줘도 오빠는 단 한 번도 작은 성공도 보여주지 못했다. 오빠가 떠드는 성공은 신화에 가까운 것이었다. 올케는 소띠 여자였다. 올케를 여자라고 표현하는 일은 어딘지 경박해 보인다. 혜자가 보는 올케는 여자가 아니었다. 혜자는 올케를 신성한 소로 생각했다. 올케는 소처럼 일을 했다. 집안에 부지런한 며느리가 들어오자 아버지는 올케를 마음으로 무척 아꼈다. 아버지처럼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일을 하는 여자. 올케는 오빠보다 다섯 살이 많았다. 오빠가 스무살 때 아버지는 큰 병을 앓았다. 곧 죽는다고 여겼던 아버지는 걸음막 춘향이를 불러 구술했다. 춘향이는 아버지가 곧 죽는다고 점쳤다. 아버지는 삼대 독자였던 오빠 대에서 자손이 끊긴다는 걸 알아차렸다. 춘향이 내놓은 비법은 간단했다. 오빠를 결혼시키면 해결된다고 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오빠보다 연상의 여자를 색시로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손을 얻어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전국으로 수소문했다. 드디어 색시감이 나타났다. 서산 앞바다에 있는 웅도라는 섬에 마땅한 색시가 있다는 정갈이었다. 아버지는 엄마와 배를 타고 웅도로 갔다. 색시 집은 복이 많은 집이었다. 큰 딸은 잘 나가는 경찰에게 시집을 갔고 한글도 모르는 나이 많은 색시는 시집을 가지 못하고 일만 하고 있었다. 인물이 언니보다 못했다. 색시의 형제 자매들은 인물도 좋고 평판도 좋고 배움도 좋은 편이었다. 색시만 인물도 배움도 빠졌다. 그래도 집안은 좋은 편이었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올케 형부는 승승 장구했다. 헬기를 타고 나타날 때도 있었다. 돈 버는 일에는 재주가 많았다. 여기저기 땅을 사고 그림도 사들였다. 오직 사업을 버리고 실패를 거듭해서 땅을 팔아치우는 오빠와는 대조적인 남자였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오빠를 불러 섹시 사진을 보여주니 오빠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버지에게 오빠의 침묵은 대단한 긍정이었다. 단, 단서가 붙었다. 자기 앞에 큰 빚을 해결해 주는 조건이었다. 아버지는 돈을 팔아 오빠 빚을 갚아주고 결혼을 시켰다. 한글도 모르는 여자 나이가 오빠보다 다섯 살이 많은 여자 얼굴도 예쁘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한 오빠는 올케를 남겨두고 다시 서울로 가버렸다. 그 시절 여자 나이 스물다섯이면 늙어도 너무 늙은 나이였다. 서울에 데려가도 한글도 모르는 여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였다. 그때부터 섬에서 온 여자는 소처럼 일만 했다. 오빠는 올 때마다 씨앗을 뿌리고 갔다. 장여인 옥희 말고 아래로 쪼르르 네 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다. 춘향이 말대로 자손이 번성했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더 건강해졌다. 혜자는 혜자는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면에 어떤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도 아닌 늘 묵묵히 소처럼 일만 하는 여자였다. 그녀가 올캐라는 사실은 소설을 쓰면서 깨달았다. 올캐는 혜자 안에 살면서 혜자를 이끌었다. 예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여자. 말씨도 거칠었던 여자. 머리를 빗지 않아 머리숱이 수세미 같았던 여자는 펄벅에 돼지에 나오는 오란이었다. 영락없는 오란이었다. 그러니까 오란은 혜자네 집에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이었다. 맨발로 논밭을 뛰어다니며 남자일과 여자일을 도맡하 했던 여자는 아이도 쑥쑥 잘 낳았다. 아버지는 올캐를 보석처럼 아꼈다. 아버지 마음에 드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올캐는 젖이 매우 컸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전멈살을 알았다. 올캐가 고통으로 비명을 치르면 가족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나 죽는다고 뒹구는 올캐를 보다 못한 아버지는 엄마를 불렀다. 비실거리는 엄마는 탈락이었다. 아버지는 머슴을 불렀다. 머슴이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큰 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바로 내보냈다. 아버지는 방으로 달려가서 올캐에 퉁퉁 부어오른 젖을 빨아내었다. 몇 번이나 젖을 빨아 뱉어내자 올캐의 크고 딱딱했던 젖은 말랑말랑해졌다. 올캐는 비로소 숨을 쉬고 밤새 못 잔 잠을 잤다. 며느리를 살리는 일에 망설이다니 아버지에게 체면이나 법도는 다 나중 문제였다. 내 아는 마음도 수치심도 예법도 다 물리쳐 버린 것이다. 아버지에게 사랑은 몸을 사르지 않는 움직임 동사였던 것이다. 결혼을 한 오빠는 더 뻔뻔해졌다. 할 일을 다한 사람의 당당함이었다. 오빠는 더 많은 계획을 세웠다. 불만은 늘 하나였다. 한글도 모르고 산수도 모르는 여자를 서울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것. 오빠에게 올캐는 돈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물 이었다. 이제부터 올캐를 오란으로 바꿔 부르겠다. 오란에게는 한 가지 틈이 있었다. 늘 자식이 먼저였다. 날개를 펴서 다섯 아이를 날개짓 속에 품은 오란은 영락없는 암탉이었다. 병아리를 보호할 때는 사나운 암탉이 되었다. 암탉은 아군도 적군으로 잘못 알고 날개를 퍼덕이며 공격을 했다. 해자를 적으로 알고 공격한 적도 있었다. 해자는 오란의 그 어떤 행동도 용서가 되었다. 모성애는 가끔 병아리를 품은 암탉처럼 사나워지니까 병아리가 웅덩이에 빠질까 봐 병아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던 해자는 암탉에게 쪼이기를 여러 번 당했다. 해자는 오란에게서 뜨거운 모성애를 배웠다. 오란에게 좋은 것은 모성애였고 나쁜 것도 결국 모성애에서 나오는 것이란 걸 해자는 이해했다. 해자야 넌 재주도 좋다. 직장 아르바이트를 다 구하다니. 간절하면 기회가 오나 보더라. 거기서 맞는 남자와 결혼을 할 뻔? 그래 삶에 지쳤어. 매번 학기 때마다 발을 동동 그르는 것에도 지쳤던 거지. 마침 청혼을 받았었어. 해자던 인기가 있었어? 아니야. 인기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아. 내가 예쁘기라니 키가 크니 몸매가 좋니 그렇다고 애교가 있길 하니 그냥 어떤 우연이 다가왔던 거야. 해자가 45일 동안 들어간 회사는 언니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있었다. 넓은 부지에 들어선 두 동짜리 새 건물은 얼핏 나울로 아파트처럼 보였다. 언니 아파트 위층에 사는 새댁의 소개였다. 새댁은 최근까지 그곳 의류 수출 회사를 다녔다. 언니가 결혼해서 임신하자 새댁은 충격을 받고 일을 그만두었다. 새댁은 그곳에서 1등 재봉사라고 했다. 새댁 밑에서 심부름하는 시다가 두 명이나 된다고 했다. 회사는 5층 건물이었다. 면접을 보고 혜자는 바로 취직이 되었다. 방학은 한 달 반 가량 이었으므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혜자는 직장인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했다. 일터에는 여자 사원과 여공들이 아주 많았다. 남자 사원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 간부는 형제들이었다.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형제들이 다 맡고 있었다. 우리나라 섬유 수출이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던 때였다. 그곳에서는 값비싼 고급 실크 옷들이 디자인되고 재단되어 수출되고 있었다. 혜자는 손발이 더뎠다. 그 남자는 상무 직책을 맡고 있었다. 상무 인 키가 큰 남자는 지적인 얼굴을 한 착해 보이는 스물여덟 살 된 남자였다. 혜자는 무슨 일이든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사장은 혜자에게 실크 옷을 최종으로 검사하는 일을 맡겼다. 넓은 사무실에는 테이블이 많았고 유리로 막혀있는 곳에 검사실이 따로 있었다. 혜자는 그곳에서 실크 옷들을 검사했다. 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재봉질은 잘 되었는지 고급 단추는 잘 마무리 되었는지를 마지막으로 최종 검사하는 일이었다. 처음에 혜자에게 사장은 가정시간에 재봉질을 배웠느냐고 물었다. 혜자는 배웠지만 재봉질은 못한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그럼 가위질은 할 수 있냐고 물었다. 혜자는 그것도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럼 바느질은 혜자는 그것도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최종 검사실 이었다. 상무는 검사실에 자주 왔다. 그는 수줍음을 매우 탔다. 말없이 혜자가 하는 꼴을 지켜보다가 가르쳐주고 대신해 주기도 했다. 상무가 검사실에 오래 머무르면 여공들이 핑계를 대고 찾아왔다. 그들은 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갔다. 상무는 여자사원과 여공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다. 큰 키에 단련된 몸매 양볼에 패인 보조개는 미소 지을 때 살짝 움직였다. 매력적인 보조개는 여자사원과 여공들을 설레게 했다. 어느 날 언니가 급하게 회사로 찾아왔다. 갓난아기였던 조카 현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같이 가야 한다고 급하다고 했다. 혜자는 상무에게 말하고 서둘러 택시를 잡았다. 혜자가 물었다. 위층 사대근 삐졌어. 왜? 예방주사 마치러 병원에 같이 갔는데 현우를 자꾸 자기가 안고 있겠다는 거야. 자기가 엄마 행세를 또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좀 어때서? 한두 번 이면 좋은데 매번 간호사들 앞에서 엄마 행세를 하잖아. 그래서 저번부터 내가 안겠다고 했지. 언니도 참 5층 5층 세댁은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가 죽었다. 언니는 현우가 잘 생겼다고 세댁 앞에서도 자랑을 자주 했다. 잘 생긴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도가 지나쳤다. 혜자는 세댁이 안쓰러웠다. 아기를 원했지만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다. 언니는 결혼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마자 아기가 생겼다. 언니와 세댁은 단짝이었다. 세댁은 현우 우유병을 삶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현우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나섰다.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혜자는 회사로 다시 갔다. 검사실로 가는 혜자를 사장이 불렀다. 사장은 혜자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혜자는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러 왔다고 45일이 지나면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사장은 혜자가 위장 취업을 한 건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여러 가지를 캐물었다. 언니는 대학생이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만약 잠깐 들어왔다 나갈 사람은 뽑지 않을 거라고. 혜자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사장은 말했다. 등록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일을 해도 좋다고 방학 때마다 와서 일해도 좋다고 대학 신문사 일은 방학 때라고 한가한 것은 아니었다. 취재할 일이 많았다. 혜자는 신문사 일을 그만두었다. 분위기가 가족 같은 회사였다. 사장은 혜자에게 이웃 아저씨 같았다. 오빠와 닮아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혜자는 이들 형제가 혜자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말할 때 억양이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면 충청도가 고향이라는 것을 진작 할 수 있었다. 사장은 권위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업은 대성황이었다. 섬유 수출에 대해 문의안이었던 혜자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모두 밥 먹는 한 시간만 빼고 일만 했다. 식당에서 돌아오면 제자리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혜자는 어지러웠다. 모두가 돈 것 같았다. 시간도 돌고 일도 돌고 사람들도 빙빙 돌고 있었다. 상무는 하얀 이빨을 보이며 밝게 웃는 날이 많았다. 천사 같은 얼굴이다. 라고 혜자는 생각했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모두의 손발이 대어주는 남자. 모두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남자. 혜자는 그를 보면 이상하게 우울해지는 서글픔을 느꼈다. 조용한 몸짓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느낌이었다. 혜자가 한 학기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 늘 긴장하고 간절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남자는 여기에 갇혀 다시는 복학하지 못할 것이다. 혜자는 생각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공간에 갇혀있다고 철없는 혜자는 생각했다. 혜자가 원해서 매번 휴학을 연기했다고 상무는 말했다. 45일이 다 되어갈 즈음 사장이 혜자를 불렀다. 상무는 내 동생이에요. 보시다시피 착하고 성실하죠. 오해자씨는 인상이 좋아요. 고향도 갖고 동생은 복학하지 못했어요. 수출이 많아져서 내가 붙잡았지요. 한번 만나서 저녁도 먹고 대화도 나눠보면 좋겠어요. 아마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내 동생은 너무 바빠서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혜자는 상무가 좋은 사람 같았다. 다만 바쁘니까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게 거슬렸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흩어진 실크천을 줍는 그는 얼핏 청소부 같기도 했다. 큰 키를 구부려 여공들이 흘린 바늘을 줍거나 바닥에 뒹굴고 있는 조각난 실크천들을 주워 올리기도 했다. 구불구불 떨어져 있는 실크실은 마치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았고 가느다란 혈관 같기도 했다. 여자 직공들 사이를 누비는 그는 꾸밀도 허세도 없어 보였다. 모두들 상무가 다정하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다. 혜자는 그가 일에 빠져 헤어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느꼈다. 그렇다고 이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언젠가는 꼭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리다. 그리다만 그림을 완성하고 싶다고 했다. 퇴사를 일주일쯤 앞둔 어느 날 사장은 혜자를 집으로 초대했다. 혜자 근처에 그렇게 좋은 집이 있는 줄 몰랐다. 탐이 무척 높은 그 집은 정원사가 손질한 나무들의 동그란 정수리만 보였다. 혜자는 빈 손으로 갔다. 돈도 없었지만 무엇을 사 들고 가면 운명의 끈을 잡아야 할 것 같았다. 문이 열리고 잔디밭 사이에 박혀있는 돌 징검다리를 밟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 명화가 걸려 있었다. 고우의 추수였다. 너른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가 누워 있었다. 탈곡하고 남은 건초더미와 수레와 마차도 보였다. 고우의 노란색은 풍요함을 느끼게 하는 따뜻한 색채였다. 저녁 초대였다. 사장 아내와 앞치마를 두른 식모가 나와 인사를 했다.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초대받은 집에서 혜자는 평범하지 않은 고향 음식을 오랜만에 먹었다. 그곳에서 혜자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느닷없는 생각이 든 것이다. 우아하게 웃고 있는 저 여인은 남편이 회사에서 어떻게 긴박하게 무역을 하고 진땀을 흘리는지를 알기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탁에는 혜자와 사장 단둘 뿐이었다. 사장이 울었다. 방학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되는가? 혜자는 그렇다고 했다. 혜자는 사장이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느꼈다. 휴학을 하고 여기서 1년 정도 일을 도와줄 생각은 없는가? 느닷없는 질문에 혜자는 당황했다. 임기응변에 약했던 혜자는 이럴 때마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잔머리 굴릴 만큼 혜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솔직한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휴학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곧 상무가 여기로 올 테니 좋은 시간을 가져봐요. 혜자는 상무를 따라 사장집을 나왔다. 상무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목소리는 낮아서 소곤거리는 말투였다. 그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 온 신경을 집중해야 뜻을 알 수 있었다. 사장집을 나와 7분 정도를 포장된 넓은 길을 걸었다. 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가끔 자동차나 택시가 지나갔다. 어두컴컴한 길 양쪽으로는 포도밭이 있었다. 유럽의 어느 동천에서 본 듯한 풍경이 끝없이 펼쳐졌다. 그는 포도밭이 시작되는 초입에 살고 있었다. 새로 급하게 지은 듯한 빌딩 두 채가 우뚝 서 있었다. 그 중 뒤쪽 빌딩으로 그가 혜자를 안내했다. 그는 빌딩 1층에 살았다. 백평은 되어보였다. 사장이 말한 상무의 건물이었다. 주변에 나무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 덩그마니 세워진 두 동짜리 건물은 신이 공평하게 내려준 땅에 먼저 달려가. 흰 분필로 이건 내 땅이야. 내가 먼저 금을 그었으니까 내가 임자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1층은 상무가 2층부터 5층까지는 여사원들이 기숙하고 있었다.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서 이 일대를 다 샀어요. 수출이 잘 되어서 새 공장과 직공들도 더 필요해서지요. 보기에 허허벌판으로 보이겠지만 앞으로 큰 도시가 들어설 거예요. 정보는 곧 사업이죠. 누가 1급 정보를 손아귀에 지고 있느냐에 따라 돈을 벌게 되는 구조지요. 혜자씨도 시골 땅을 팔아서 여기 포도밭을 사면 아마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상무는 나이와 맞지 않게 건들고 보였다. 지금까지 보았던 남자같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에 혜자는 그곳을 지나치면서 보았다. 까마득해 했던 포도밭이 아파트 숲으로 바뀐 것을 공장도 빌딩도 금사락의 땅으로 바뀐 것이다. 계획적으로 그 일대에 일찌감치 들어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대박을 맞았다. 그러니까 상무의 계획은 적중한 것이다. 상무가 현관문을 드르륵 열었다. 콘크리트 냄새와 화공약품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에테르 냄새도 풍겼다. 새 빌딩 이었다. 상무는 돌아다니며 실내의 모든 불을 다 켰다. 무드 등 하나 없는 실내의 형광등은 너무나 밝아 눈이 부셨다. 오피스 분위기였다. 상무가 가장 큰 방문을 열었다. 드레스 룸이었다. 신비한 공간이었다. 은은한 라일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백화점의 명품 매장을 연상시켰다. 화려한 고급 실크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실크의 세계였다. 이런 고급 옷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구나. 해자는 몹시 놀랐다. 상무의 얼굴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희미한 승리감이 어려 있는 듯 했다. 해자가 말했다. 실크 드레스 군요. 누구 옷이지요? 상무는 얼굴이 빨개졌다. 결혼하면 제 아내가 될 사람에게 주려고 작은 사이즈만 골라서 한국인 사이즈보다 모두 커 보이는데요? 그건 문제 될 게 없죠. 디자이너가 있고 재단사가 있으니까요. 언제든 몸에 맞게 고칠 수 있죠. 28살 남자는 아내가 될 여성을 위해 아름다운 실크 옷들을 하나씩 빼서 진열에 놓은 것이다. 상무의 아내가 될 여자는 마네킹 공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이 혜자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혜자가 실크 드레스에서 눈을 떼자 상무가 실크 스카프를 하나 집어들었다. 상무가 시간을 끌려 한다는 것을 혜자는 알았다. 전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고 실내는 운동장처럼 넓었다. 열린 문틈으로 커다란 2인용 침대가 보였다. 혜자는 시선을 돌렸다. 편안한 소파조차 없는 곳에서 우두커니 서있는 모양새였다. 혜자는 실크 스카프를 도로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상무는 혜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혜자에게 필요한 것은 실크 드레스도 스카프도 아닌 오직 등록금을 벌어주는 노동일 뿐이었다. 스물여덟 살 상무는 그날 늙어 보였다. 마흔은 좋게 되어 보였다. 조여우는 불편함이 늦골까지 스며들었다. 상무는 혜자의 손을 잡았다. 노동으로 단련된 거친 손이다라고 혜자는 생각했다. 상무가 당황할까 봐 혜자는 식탁으로 걸어가서 의자에 앉았다. 손을 놓친 상무는 혜자 맞은 편 의자에 앉았다. 상무가 혜자를 바라보았다. 식탁 조명은 무드등이었다. 마흔으로 보였던 상무는 이제 혜자보다 어린 남동생 같은 얼굴이 되었다. 천진무구한 미소를 띄고 혜자를 바라보는 이 남자는 오늘 밤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보였다. 혜자는 이 남자가 순정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돈 버는 일 때문에 아직 복학을 하지 못한 남자. 실제로 그는 점심도 맨 나중에 먹었다. 여공들이 다 빠져나간 작업실을 둘러보며 정돈하는 그를 여러 번 보았다. 혜자는 상무에게 중요한 무엇이 빠져있다고 느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호함 그것은 청춘과 맞바꾼 마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꿈을 접은 인생의 그늘에서 그는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끌어당기는 느낌 자석처럼 당겨지는 느낌이 생기지 않았다. 열어젖힌 창문 사이로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빌딩을 나오자 혜자는 빌딩 1층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 많은 여공들이 다 나와서 1층 바당에 서있었다. 혜자는 섬짓했다. 여공들은 상무를 아니 혜자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게 맞는 표현이었다. 어느 틈인가 여공들은 재빠르게 바퀴벌레처럼 사라져버렸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온 혜자에게 언니가 말했다. 씨름 선수 이준이만 좋아하지 말고 눈을 돌려봐라. 네가 상무와 결혼하면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고 사모님 소리도 듣고 유학을 가도 좋고 너 하고 싶은 공부도 실컷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다니 좋은 집에서 시집갔다고 소문나겠다. 생각을 받고 봐라. 혜자는 57년생 모래판의 신사 이준이를 좋아했다. 특히 양복을 입은 기품 있는 모습에 반했다. 이준이는 삽바싸움이나 신경전이 없었다. 깔끔하게 결과에 승복하는 사나이였다. 혜자는 상무가 싫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당장 등록금을 걱정하는 혜자 언니 집에서 4년 동안 공짜로 얹혀 사는 혜자 그렇다고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가슴이 데워지기는 커녕 점점 더 차가워졌다. 월급날 혜자는 시내 작은 호텔에서 상무를 만났다. 그가 월급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둘은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셨다. 와인을 따르는 그의 셔츠 안쪽에서 저녁 연기 같은 고향 냄새가 나고 있었다. 혜자는 조금 흔들렸다. 이상하게도 우울감과 만족감이 수십 번이나 거듭해서 교차했다. 혜자씨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혜자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한쪽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고도 싶고 다른 한쪽은 고학생의 숨가쁜 고난도 놓치고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결혼은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잡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혜자는 자신이 이 남자에게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혜자가 결정을 내리는데 기준이 되었다. 혜자는 상무가 굳은 확신이 없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느꼈다. 혜자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위해 그가 모든 것을 내던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혜자 안에서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분명 이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장도 만나고 이 남자를 만나러 온 것이다. 혜자는 호텔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혜자 내부에 무엇이 미련을 갖고 때를 썼다. 제발 뜨거운 열정이 가슴을 찢고 쳐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혜자도 상무도 그렇지 않았다. 혜자는 상무가 싫은 건 아니었다. 결혼을 전제로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웠다. 혜자는 상무가 금세라도 울 것 같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라고 후식으로 커피가 나왔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맛도 향기도 느낄 수 없었다. 혜자는 상무를 동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동정 받아야 할 사람은 분명 혜자였는데도 말이다. 동정은 사랑이 아니다. 생각했다. 어쩌면 상무도 한 학기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혜자를 동정했던 것은 아닐까. 상무가 싫으냐? 언니가 물었다. 아니. 그런데 왜 망설이냐? 좋은 건 아니니까. 참 별일이다. 싫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라니. 무슨 남녀 사이에 그런 어중간한 감정이 다 있다니. 혜자는 상무와 결혼을 할까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결격 사유가 많지 않은 남자였다. 당장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신혼인 언니한테 공짜로 얹혀 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공부도 원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은 많지 않을 것이다. 45일 함께 있어보았지만 나쁜 점은 눈에 띄지 않았다. 나쁜 점이 있다면 그건 다 장점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제비처럼 작업장을 날아다니는 남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알고 달려 우는 남자 예의바른 남자 수줍게 잘 웃는 남자 착해 보이는 남자 그날 이후부터 상무는 무슨 일만 있으면 혜자를 불렀다. 나가보면 자신의 후배들과 친구들을 불러 혜자를 인사시켰다. 마치 부부라도 된 것처럼 혜자는 점점 불편해졌다. 상무만 생각하면 입맛을 잃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길을 갈 때 손밖에 잡은 일이 없는데 걸핏하면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했다. 혜자는 상무를 만나고 온 날이면 토했다. 몸이 아파졌다. 호텔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어느 날 호텔까지 걸어가는 보도블록에서 상무는 자신의 인팔로 혜자를 감싸안았다. 그냥 보호 차원이었을 텐데 혜자는 몹시 싫었다. 상무는 계속 말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시죠. 안전한 길이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걸어가고 있었다. 호텔 안으로 들어가서 혜자는 와인을 마시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혜자는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껴던 반지를 빼서 상무에게 돌려주었다. 상무의 눈이 커다라졌다. 무슨 일입니까? 돌려드리고 싶어요. 결혼 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커플링 이지 않습니까? 말해주면 고치겠습니다. 무엇이 불편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상무의 눈이 그렇게 슬퍼 보이긴 처음이었다. 착하고 예의바르고 다정한 그 남자는 혜자의 운명의 상대가 아니었다. 수백 벌의 실크 옷의 주인공은 혜자가 아니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었다. 남녀 관계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혜자는 루이제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니나를 떠올렸다. 완벽한 슈타인의 구애를 거절하고 니나는 자꾸 다른 길을 걸었다. 안전한 생활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니나는 바로 혜자였다. 단지 소설을 쓰기 위해 먼지 나는 가게에서 싸구려 자파를 팔며 죽어가는 노파를 돌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니나가 자꾸 생각났다. 그렇다. 니나는 슈타인에게 끌리지 않았다. 혜자가 상무의 손을 잡지 않은 것처럼 혜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까지 바래다 준 상무는 겨울 방학 때는 꼭 다시 만나자고 했다. 참으로 눈치가 영단인 남자였다.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가지 않았다. 언니가 말했다. 어쩐다니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어쩔 수 없지. 고생을 선택하는 네가 답답하지만 그것도 네 팔자다. 복을 찬다. 차. 대학신문사 주간교수가 연락을 했다. 신문사 신문사에서 보자고 했다. 왜 기자를 안 하겠다는 건가 혜자는 사실대로 말했다. 그런 문제라면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네. 그냥 계속 신문사에 남게 등록금은 졸업 때까지 내가 내줄 테니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좋겠네. 뜻밖의 제안이었다. 혜자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능력이 월등해서 눈에 띄는 혜자가 아니었다. 주간교수가 특별히 혜자에게 관심을 준 적도 없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했다. 주간교수는 벌어서 갚으라는 말로 혜자를 설득하지 않았다. 혜자는 딱 한 번 눈감고 주간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남의 도움을 받자 이상한 변화가 왔다.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보였다. 웃어도 기쁘지 않았다. 자신감과 용기가 사그라들었다. 혜자는 교수가 준 돈으로 등록금을 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신 도서관에서 살았다. 졸업도 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왔다. 바로 취직이 된 것이다. 혜자는 몇 달치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았다. 혜자는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아 뵙겠습니다. 빳빳한 돈을 봉투에 담았다. 교수가 내준 등록금을 담았다. 약속 장소는 명품 양복점 이었다. 혜자는 그곳에서 교수에게 제일 좋은 천으로 양복을 두 벌 해드렸다. 저녁을 먹으면서 혜자는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그 후 교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혜자는 교수가 평범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 혜자를 특별히 아끼는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교수는 왜 혜자에게 느닷없이 도움을 주었을까 그저 평범한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주간교수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혜자에게 그런 큰 돈을 내주었을까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런 담백한 도움은 처음이었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너 키워준 돈 갚아라 하는 말들은 쉽게 오가기 마련이다. 혜자가 주간교수의 도움을 눈감고 받기로 결정한 것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설득 때문이었다.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타는 게 낫다는 팁을 준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시간을 빼앗기면 장학생이 될 성적은 얻을 수 없었다. 주간교수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성적도 좋아져서 취직도 할 수 있었다. 글을 쓰다보면 세상에서 나누는 대화가 다 소설이었다. 대화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소환되기도 했다. 주간교수는 혜자에게 은인이었지만 저편 기억 속에 푹 파묻혀 있다가 소환된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주간교수는 혜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왜 그랬을까 예쁘지도 눈에 띄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혜자에게 주간교수는 왜 그랬을까 그때 주간교수의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었을 것이다. 40대 후반은 흔들리는 중년이다.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 중년은 생각처럼 단단하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나이다. 마흔을 부록이라고 공자는 말했다지만 어디 마흔이 그런 나이인가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어디 생각처럼 당연한 것인가 비록 육체는 그렇다 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돈은 말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남에게 선뜻 내어주기가 어디 그리 간단한가 10억이 생기면 고마운 사람에게 천만원을 주겠다고 마음먹어도 막상 10억이 수중에 들어오면 마음은 변하기 시작한다. 천만원이 백만원으로 아니 더 적게 생각이 바뀌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주강교수의 선행은 혜자에게 풀리지 않는 수식의 귀 같은 것이었다. 누구에게 과거의 기억을 설명하다가도 꼭 그 부분에서 막혔다. 이제 의문이 풀렸다. 글을 쓰다 보니 생각이 난 것이다. 주강교수는 혜자에게서 간절함을 본 것이다. 아무에게도 비비지 않으려는 이로움을 본 것이다. 혜자는 육십이 되어 비로소 그 해답을 찾았다. 오라는 걸핏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 이제 쥐는 더 이상은 못살아요. 오라는 보퉁이를 달랑 하나 싸서 제대로 된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마당을 나섰다. 이상한 일은 버스를 타려면 걸음막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방향은 늘 반대쪽 이었다. 바다를 향하는 들판 쪽으로 오라는 달려갔다. 오란의 걸음은 빨랐다. 오라는 고집이 셌다. 엄마가 구슬려도 듣지 않았다. 엄마는 오케이게 오란을 뒤따라 가라고 시켰다. 메달이라는 말이었다. 혜자와 오키는 오란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저 멀리 흰색 옷을 입은 오란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 언니 오란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다 보지 않았다. 넓은 평야 푸른 논두렁에 학들이 학들이 다리 하나를 접고 위태하게 서있었다. 호이 호이 혜자는 학들을 쫓았다. 한쪽 다리를 푼 학들은 저 멀리 하늘 언저리로 날아가 버렸다. 혜자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슬픔이 차올라서 언니 라고 불러대는 소리는 울음으로 바꾸어 버렸다. 오키가 부르는 엄마라는 소리는 마당을 나올 때부터 울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혜자와 오키는 주저앉지 않았다. 오란의 흰색 옷이 보이지 않을까 봐 계속 달렸다. 평야는 널뛰 넓었다. 쓰러질 때까지 달려도 끝이 나지 않았다. 혜자는 보았다. 바닷가 해당화가 빈 방죽에 오란이 오토칸이 앉아있었다. 집에서는 그렇게 남자처럼 커 보이던 오란은 초등학생처럼 작아보였다. 오란은 보퉁이를 옆에 놓고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지 않을 남편을 기다리며 소처럼 일만 했던 오란은 부하가 침인 것이다. 친정으로 돌아가도 일만 해야 하는 소띠여자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다. 자식들이 있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쪽에 승부를 걸었다. 돌아오는 길에서 오란은 양쪽 손을 혜자와 오키에게 떼주었다. 보퉁이는 허리에 질끈 감았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오란은 아궁이의 불을 떼고 소에 여물을 주고 밥을 했다. 그날 혜자와 오키는 아버지 상에서 겸상을 했다. 특별 대우였다. 이후로도 오란은 부하가 나면 보퉁이를 싸서 마당을 나섰다. 걸음막으로 가지 않고 바다 쪽으로 갔다. 바다에는 여객선이 없었다. 왜 오라는 여객선 없는 바다로 간 것일까. 그것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짐정리를 하면서 민숙이 말했다. 남동생 말이야. 알고 보면 안 됐어. 돈만 많지 외로운 남자야. 남자 나이 55는 다 그런 거 아닐까. 너 남편이나 내 남편만 빼고 말이야. 둘은 또 깔을 웃었다. 남동생은 이혼하고 싶은가 봐. 남남처럼 살거든. 그런데 의자료를 줄 생각하면 못하겠나 봐. 올케는 남동생이 돈이 많아서 이혼을 못하는 것 같고. 민숙의 말에 혜자는 웃음이 또 나왔다. 민숙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5초만 지나서 생각해보면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다. 결국 돈 때문에 남남처럼 사는 것이다. 개 닭보듯이 사는 것도 훌륭하다고 혜자는 생각했다.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다. 몇 달 전에 일이었다. 중2 우이집에 들어갔을 때 혜자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거실에 신문지가 깔려 있었다. 혜자가 구두를 벗으려고 할 때 우이어머니가 말렸다. 구두 벗지 마시고 그냥 올라오세요. 혜자는 구두를 신고 우이방에 들어가 수업을 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려 할 때 우이어머니가 혹시 시간 있으세요 선생님 했다. 다음 수업 시간까지 빠듯했지만 혜자는 우이어머니의 간절한 눈을 보고 식탁에 마주 앉았다. 다음 집에 10분 정도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 필리핀의 사업체를 두고 왕래하던 남편이 필리핀 여대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이자 필리핀을 제 집 드나들듯 했던 남편을 기다리던 여자와 SNS로 연애하는 것을 우이가 찾아낸 것이었다. 낯뜨거운 사진들을 본 우이는 대뜸 아빠에게 따졌다. 증거를 들이대니 남편은 발뺌하기를 단념했다. 한국에 있는 나이키 매장은 우이 엄마 명의로 바꾸었다. 그 뒤부터 남편은 막장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되었다. 구두를 신고 집안을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몸 싸움도 일어났다. 우이 얼굴은 무섭게 바뀌어 있었다. 한창 이민한 시기에 아빠의 불륜 행각을 컴퓨터에서 다 뒤져본 것이다. 이혼하지 않은 우이 부부는 잘 가꾸었던 가정을 박살내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남동생도 안 됐어. 올케도 불쌍하고 왜?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장조카가 몇 년 전에 다쳤어. 기숙학교에 들어가 수능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어. 5층에서 떨어졌대. 다행히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어. 몇 번 수술도 했고 다리를 약간 절어. 그랬었구나. 혜자는 남동생도 민수골캐도 안 됐다고 생각했다. 자식이 다리를 조금이라도 절룩이는 것을 보는 부모 속이 오죽 하겠는가. 학원에서 돌아와 말을 안 한다고 민숙에게 전화했던 남동생 이었다. 민숙이 말했다. 엄마 재산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장조카 때문인 것 같아. 고향에 건물을 사서 아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 싶은가 보더라. 인생의 우편 배달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밀봉된 우편물을 현관 앞에 놓고 가버린다. 행복은 불행의 얼굴로 불행은 행복의 얼굴로 거꾸로 변장하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나이든 혜자는 알게 되었다. 혜자와 민숙은 바빠졌다. 엄마 집에 실어오는 남동생에게 따뜻한 밥상을 지어놓고 떠나고 싶었다. 민숙이의 차로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았다. 마트에 들러 믹스커피와 크린랩 채송화 씨앗도 잔뜩 샀다. 산다는 것은 쓸쓸하고도 진안한 것이다. 불행을 겪었던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로할 줄 안다. 행복하기만 했던 사람이 모르는 것을 그들은 아는 것이다.